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코스톡 더글라스 박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영어 회화라는 말만 들으시면 너무 어렵고 자신감 막 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영어 회화는 문장 표현 몇 개만 알면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저 더글라스와 함께 현지 외국인들이 실제 자주 사용하는 생활 문장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들을 함께 말해보면서 문법 구조와 단어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이 영상을 한 번만 보시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돌려보시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간단한 의사표현은 자꾸 말해보면 더 좋다라는 거죠. 말할수록 더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으로 크게 따라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굉장히 취지가 안 돼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 나 내일 면접인데 어떡하지? 라며 근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에게 우리 한마디 해줄까요? 열심히 해. 영어를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 그렇죠?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면 되지. 열심히 해. do your best. 그렇죠? 열심히 해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do your best. 그렇죠? 이 표현을 꼭 기억을 해주셔서 여러분 때로는 주위에 너무나 낙심하면서 막 낙마하는 친구들에게 열심히 한마디 연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자 여러분 그리고 때론 지금 저랑 공부하고 계시는데 공부하는 게 굉장히 지겨우시죠? 여러분. 아 공부 지겨워. 아 나 이제 자는 게 너무 지겨움만 너무 많이 잤어. 나 이제 밥 먹는 게 지겨워. 여러분 이런 지겨워라는 표현 영어를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 아픈이란 단어 아시죠? sick. 그렇죠? 이 sick이란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뭐가 지겨워라고 표현할 때 I'm sick of 라는 표현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나 공부가 지겨워. 영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I'm sick of studying. 나 잠자는 게 너무 지겨워. 너무 많이 잤어. I'm sick of sleeping. 나 영화 보는 거 지겨워. I'm sick of watching movies. 이런 식으로 공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이 지겨워하는 것들 있으시죠? I'm sick of 뒤에 그 행위들을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다양하게 또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마치거나 일을 마치고 나신 뒤에 친구들과 함께 술 한잔 하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야 우리 끝나고 한 잔 어때?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몸 하는 거 어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how about?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술 먹다. 술 한 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a drink라고 합니다. 여러분. drink라는 게 술을 먹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끝나고 술 한 잔 어때? hey how about a drink after? after. 끝나고 우리 한 잔 어때? 이렇게 영어를 표현한다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how about a drink after? 그렇죠. 잘 따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금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야 한잔 하는 거 어때? 아 나 금주 중이야. 이렇게 여러분 답변은 어떻게 해 줄 수 있을까요? 어 나 술 안 마셔 라고 해도 되는데 외국인들이 자주 쓰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I'm on the wagon. I'm on the wagon. 어? 왜이건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왜이건이라는 것은 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요. 역사 속으로 가보면 술 취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외이건이라는 마차 위에서 태우고 갔다라는 역사가 있대요. 그래서 나 치료받으러 가는 중이야. 지금 무슨 얘기죠? 나 술 안 먹고 안 먹을 거야. 안 먹는 중이야. 이런 의미로서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 금주 중이야. I'm on the wagon. 그렇죠. 이 표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주위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나만 빼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나를 아예 배제한 채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되면 참 속상하죠. 뭐야. 나 왜 나만 빼놓는 거야. 어? 나 왕딴가? 난 뭐지?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Don't I count? Don't I count? 여러분 count라는 거 하나 둘 셋 넷 세다라는 의미로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count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있답니다. 그래서 Don't I count? 뭐야? 난 중요하지 않아? 나 뭐야? 나 왕따야? 이런 뉘앙스로서 많이 쓰인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나 뭐지? 야 왜 나만 빼먹어? Don't I count?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살다 보면 참 내 자신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야 오해하지마.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오해하지마 하는 순간 Misunderstand라는 떠오르실 겁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오해하지 마니까 OK. Don't Misunderstand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 이 표현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여러분 wrong이라는 것은 나쁜이라는 뜻이죠. Get me. 나를 나쁘게 취급하지 마. 이런 의미로서 오해하지마 라는 표현으로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죠. 아시겠죠? 오해하지마 영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Don't get me wrong. 그렇죠. 억울한 표정 지으면서 Don't get me wrong.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영어로 표현하시면 되죠. 여러분 요즘 이것저것 고민 굉장히 많으시죠? 아 나 요즘 고민 생겼어. 살다 보면 저도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이 생기는데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나 고민 생겼어. 네.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Something has me worried these days. Something has me worried. 뭔가가 has me. 나를 만들었어요. Worried. 걱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have라는 것은 뭐뭐하게 하다라는 사역동사에요. 그래서 make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something, 뭔가가 날 걱정하게 만들어버렸어. 이런 의미로서 표현 된다는 거죠. 나 요즘 고민 있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Something has me worried. 요즘 these days. 그렇죠. 잘 따라해 주셨습니다. 고민거리 있으실 때는 이제 그렇게 앞으로 표현해 주세요. 이런. 여러분 놀다 보면 친구 중에 한 명씩 꼭 술 취해서 만취해서 쓰러져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 쟤 완전 취했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취하다 라는 형용사 drunk라는 단어 있는데 요거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다른 표현도 있어요. 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He got wasted. He got wasted. Wasted 이라는 것은 술에 찌든 술에 취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또 다른 형용사예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제 완전 취했어 라고 할 때 Wow. He got wasted.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가끔 되게 살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죠. 이때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 욕은 하면 안 좋은 거니까 그들이 많이 쓰는 표현 와 완전 웃기네 장난하나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따라해 주실까요? That's ridiculous. Oh my god. That's ridiculous.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Ridiculous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뭔가 어이없는 상황을 보거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해준다는 거죠. Ridiculous 뭔가 단어가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회화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웃기고 있네.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That's ridiculous.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미용실을 한 달에 한 번 신고 가는데 여러분 미용실 가셔서 머리에 어떤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다듬고 싶으실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다듬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이것도 알고 있으시면 너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해 주세요. Just a trim. Just a trim. 여러분 trim이라는 것은 사전 찾아보시면 정돈, 손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살짝 정리하고 손질만 하는 의미로써 Just a trim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OK 하면서 예쁘게 손질을 해 주실 겁니다. 다듬어 주세요. 영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That's just a trim. 네 잘 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참 예의 없게 우는 사람들 많이 있죠. 개념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 야 예의 있게 행동해 영어를 한 마디 충고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Hey behave yourself. behave yourself. behave 라는 것은 예의바르게 행동하다 라는 뜻이에요. 야 네 자신을 좀 예의바르게 행동해 봐. 이런 식으로서 예의를 갖춰라는 의미로써 쓰이는 표현입니다. Hey behave yourself. 그런데 yourself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Hey behave 라고 말씀하셔도 돼. 아시겠죠? 좀 더 친절하게 말하고 싶으면 Hey please behave. 이런 식으로 미소 지으면서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굉장히 소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제가 영어로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잘 기억해 주십시오. Don't be a chicken. Don't be a chicken? Chicken? Don't duck? 닭? 왜 이 표현을 쓰게 될까요? 여러분 외국인들은요 치킨을요. 좀 겁이 많은 동물로서 비유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닭들한테 조심히 가서 으윽 깜짝 놀라면 하면서 막 날아가죠. 그래서 겁 많은 동물로서 치근를 합니다. 그래서 겁쟁이가 되지 마. 겁먹지 마라는 의미로써 Hey don't be a chicken. 라고 말을 합니다. 치킨. 그렇죠 여러분 주문할 때도 통닭 먹을 때도 치킨. 겁쟁이한테도 don't be a chicken. 이렇게 소심하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여러가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무슨 일을 판단할 때는 항상 차분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맞죠? 급하게 판단하려는 분들 간혹 계셔요. 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영어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Not so fast. 이건 간단하죠. Not so fast. 너무 빠르게 하지 마세요. Not so fast. 그렇죠. 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쉽게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바람 맞는 상황 많이 있습니다. 소개팅을 나갔는데 멋지게 머리도 올리고 양복도 입고 나갔는데 상대방이 오질 않네요. 그녀가 날 바람 맞췄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볼까요? 바람 바람 하니까 윈드 생각나고 예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She stood me up. 여러분 스탠드라는 거 아시죠? 스탠드의 과거가 stood죠? 그녀가 날 그냥 멍하니 서있게 만들었어 이런 뜻입니다. 바람 맞춘 거죠. 그래서 그녀가 날 바람 맞췄습니다. She stood me u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녀가 날 멍하게 서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서 She stood me up.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약속은 꼭 지키면서 삽시다. 오케이.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애인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신 후 그냥 헤어지시면 안되죠. 집에다 우세히 데려다 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헤이 사랑하는 그녀야 내가 집으로 데려다 줄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볼까요? 내가 데려다 줄게 이 표현 꼭 기억하세요. 남성분들 특히 I will walk you home. I will walk you home. 여러분 walk라는 것은 누구누구와 함께 걷다라는 뜻인데요. 집으로 내가 너랑 같이 걸어갈 거야. 즉 데려다 줄 거야 라는 의미로 쓰인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헤이 I will walk you home. 내가 널 집에 데려다 줄게. 걱정하지 마. 좋아요.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채팅을 하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옵니다. 엄마한테 전화하면 받아야죠. 그래서 엄마랑 블라블라블라 전화통화를 급하게 끝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나누던 그 친구에게 야 야 야 하던 얘기 계속해 봐. 뭐라고? 자 이렇게 뭔가 진행되던 것들이 갑자기 멈춰졌어요. 그리고 야 계속해 봐 계속해 봐. 권하고 싶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많이 쓸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Hey go ahead. Hey go ahead. 그래서 어떤 방해 요소 때문에 어떤 일들이 진행이 멈췄나요?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권유하고 싶으실 때 Hey go ahead.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Go ahead. 그렇죠. 여러분 이 go ahead가 누군가를 양보할 때 먼저 가세요.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go ahead. 먼저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양보할 때도 쓰인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간혹 우리는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게 되죠. 자 상대가 나에게 물어봅니다. 저 이러이러한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 네 쿨하게 질문하세요. 질문 주세요. 그래요?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래요. 그냥 뭐 Sure. Of course. 뭐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겠지만 외국인들이 이런 표현도 참 많이 써요. Fire away. Fire away. Fire away. Fire이라는 것은 불이라는 뜻도 있지만 발사하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갖고 계신 질문 Fire away. 저에게 발사해 보세요. 쿨하게. 질문하세요. 라는 의미로서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 프로그램 볼 때 어떤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상황들 보게 되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어떤 연설을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 그 연설한 사람 스피크한 그 주인공이 Okay. Fire away.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질문 주세요.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Fire away. 그렇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잠을 자지만 정말 푹 잤을 때 있죠. 저도 꿈을 꾸느라 잠을 못 잘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렇죠. 영화를 본 것처럼 꿈도 꾸지 않고 정말 푹 잤어. 이거 영어로 어떻게 볼까요? I slept. 난 잤어. 그렇죠. 그 다음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Like a log. Like a log. I slept like a log. 여러분 log 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통나무란 뜻이에요. 여러분 통나무 두껍고 크죠. 예. 그게 바닥에 딱 통나무가 눕혀지면 어때요? 예. 아무 바람이 불거나 어떤 비가 오나 눈이 와도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누워있죠. 그렇죠. 예. 그 통나무처럼 내가 푹 잤다라는 뜻으로써 I slept like a log.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답니다.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나 푹 잤어. 다 같이. I slept like a log. 나 통나무처럼 잤어. 이런 뜻입니다. 네. 잘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고.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병원에 입원을 할 일이 생기시게 되죠. 나 입원 중이야 영어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 간단합니다. 나 그냥 병원에 있어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I'm in the hospital. 간단하죠? 나 입원 중이야 영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I'm in the hospital.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나 병원 자체에 있다는 자체가 입원한 거니까 이렇게 의미가 확실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 걸리기 쉬우신데 보통 감기간이 여러분 심하면 독감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 참고로 나 감기 걸렸어는 영어를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I got a cold. I got a cold. 근데 여러분 독감은 뭐예요? 너무 나쁜 독감. 그렇죠. 나쁜 감기죠. 너무나 날 아프게 만드니까. 그래서 나 독감 걸렸어 라고 할 때 I got a bad call 라고 얘기하십니다. 간단하죠? 나 독감 걸렸어 어떻게 한다고요? I got a bad call. 그렇죠. 나쁜 감기에 걸려버렸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잘하는 게 있는 반면 굉장히 못하고 잘 모르는 분야가 있어요. 그렇죠. 참고로 저는 굉장히 부끄럽게도 컴퓨터를 잘 몰라요. 참 너무 창피한데. 이렇게 내가 잘 모르는 분야가 있을 때 야 그건 내 분야가 아닌데 미안하다 야. 야 그건 내가 좀 잘 알고 있는 분야가 아니야. 아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내 분야가 아니야.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간단합니다. That's not my bag. 그건 내 가방이 아니야? 선생님 가방이 왜 나오죠? 여러분 가방. 백이라는 것은 가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 분야. 내 전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분야가 아니야 라고 할 때 That's not my bag. 그것은 내 가방이 아닙니다. 내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참견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너무 우리를 열받게 합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여러분들 한마디 조언해 주십시오. 저 죄송하네. 참견하지마.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따라해 주세요. butout. butout. out. 나가는 거죠. but. BUT은 뭐죠? BUT. BE U T Noion. 그러나 라는 뜻이죠. s.t 하나 더 있으면 엉덩이라는 뜻입니다. 야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네 엉덩이 좀 빼. 내 가는 길에 네 엉덩이 좀 뛰어들게 하지마 엉덩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그래서 hey. but out. 야 엉덩이가 빼. 참견하지마 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도죠.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때론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여러가지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야 나 좀 실망시키지 마. 영어로 어떻게 해볼까요? 이거 알아두세요. Don't let me down. Don't let me down. 나를 다운시키지 마. 나를 다운하게 하지 마. 라는 표현으로써 실망시키지 마.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시키다 잘 알고 계신 단어 있으시죠? 네. Disappoint. 그거 쓰셔도 돼요. Hey, don't disappoint me. 이것도 많이 쓰기 때문에 두 개 다 기억하셔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아까 봤었던 참견하지 마. 이 but out 기억하시죠?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쓸 수가 있는데 야야야 너나 잘해. 참견하지 마. 당신이나 잘하세요. 여러분 영어로 한번 말해볼까요?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None of your business. 야 니 비즈니스가 아니잖아. 내 비즈니스야. 너나 잘해. 어떻게 한다고요? None of your business. 그렇죠. None of your business. 네. 너나 잘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를 보다 보면 인내심이 없고 굉장히 성급하고 되게 욱하는 사람들 있죠. 자 이렇게 영어로 그들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야 좀 참아. 야야야. 좀 참아. 참아. 영어로 어떻게 해줄까요? 네. 인내해. 라는 의미로서 Be patient. Hey, be patient. 좀 참아.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Be patient. 자 중간에 지겨우니까 끄고 막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한 마디 하고 싶네요. Hey, be patient. 앉아계세요. 끝까지 가입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차가 없으면 이동이 어려운 외국 생활에서는요. 참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우리도 가끔 이동 수단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 미안한데 나 어디 가야 되거든. 나 좀 좀 태워다 줄래?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슈퍼만 가도 한 시간 걸리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나 좀 태워다 줄래?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Hey, can I get a ride? Can I get a ride? 이번엔 ride라는 것은 탈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겠니? 이런 뜻이에요. ride라는 것은 탈 것이라는 명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좀 태워줄 수 있겠어? 내가 그 ride를 좀 그 탈 것을 내가 얻을 수가 있겠니?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나 좀 태워줄래? Can I get a ride?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것도 반드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 뭔가를 여러분들 막 설명을 하는데 상대방이 잘 알아듣고 있는지가 참 궁금해요. 내가 뭔가를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표정이 이상하네.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있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하나 떠오르는 거 있죠. Hey, do you understand? 그렇죠. 그것도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많이 쓰이는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Hey, do you follow me? Do you follow me? 너 나 따라오고 있니? 내 말 알아듣겠니?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계속 영어 표현들 공부하고 있는데 Do you follow me? 저 지금 따라오고 계시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파이팅 해보시죠. 자. 여러분.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데 굉장히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겁을 먹고. 자.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한 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야야야. 시도해봐. 야. 한번 가면 노력해봐. Give it a try. Give it a try. Give. 줘. It. 그것에게. A try. 너의 노력을 한번 그것에 줘봐. 즉, 시도해봐라는 뜻이죠. 자. 두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에이. 시도해봐. 야. 에이. Give it a try. Give it a try. 그렇죠. 잘 영어로 표현해 주십시오.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는 친구에게 혹은 누군가를 꾸짖을 때 영어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야. 창피한 줄 알아라. Shame on you. 한번 더 따라해볼까요? 야. 창피한 줄 알아라. 어떻게 안다고요? Shame on you. 그렇죠. 야. 너 엄마가 접시 깨트리지 말랬지. 너 부엌에서 장난치지 말랬지. 이런. 내 아들이지만 창피한 줄 알아라. Shame on you. 그렇죠. 이 shame on you.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써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말이죠. 이런 보시다시피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영어로도 많이 쓰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As you see. 당신이 보는 것처럼 이런 의미로써 쓰인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30개 표현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할만하죠?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영어 회화 표현 30개만 딱 알아도요. 아. 쟤 영어 좀 공부했네. 영어 잘하네. 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입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저는 이제 또 다른 필수 표현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꼬스록 더글라스입니다. 여러분. 저번 영상에서 배운 30개 표현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영어 회화라는 말만 들으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시겠지만 사실 영어 회화는 문장 표현 몇 개만 알면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저 더글라스와 함께 현지 외국인 실제 자주 사용하는 생활 문장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들을 함께 이렇게 말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단어도 익힐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이 영상을 꼭 반복적으로 돌려보시면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생활하시다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경우 있으시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숙제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베드라인이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일 때 나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해. 영어를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It is cutting it close. 다시 한 번 돼요. It is cutting it close. 네. 잘해주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I am cutting it close.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슬아슬해. It is cutting it close.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항상 배고파합니다. 난 항상 배고프다. 를 외치는데 근데 우리는 가끔 정말 정말 배가 너무너무너무 고플 때가 있죠. 이때는 I am hungry. 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 표현을 한번 써보십시오. I am starved. 한 번 더. I am starved. 예. 정말 보통 배고픈 게 아니라 정말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이때 I am starved. 라는 표현 써주시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 추억과 기억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It's stuck in my head. It's stuck in my head. 여러분. stuck라는 표현은 어디어디에 갇힌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내 머릿속에 갇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It's stuck in my head. 오케이. 여러분. 주위 친구들 중에 굉장히 특이한 친구들 꼭 한 명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성적이지 않고 제정신이 아닌 행동들을 하는 친구들 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Are you high? Are you high? 여러분. high라는 것은 우리 높은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글쎄 마약에 취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나쁜 뜻은 아니고요. 옳지 않은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Are you high? 하이? 그렇죠. 좋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아. 갑자기 친구 한 명이 계속 꼼지락거리네요. 그 친구에게 외쳐주십시오. Come on! 뭐라고요? Come on! 그렇죠. 여러분. Come on이라는 것은 와. 그렇죠. 빨리 서둘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느릿느릿한 친구에게 어떻게 외치시라고요? Hey. Come on! 그렇죠. 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피부 예민하신 분들 가끔 얼굴에 뭐가 나시죠? 여드름 나시죠? 나 얼굴에 여드름 났어.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볼까요? 여드름이 영어로 뭐죠? 네. pimple이라고 합니다. pimple. 그러면 내가 여드름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I got pimples on my face. I got pimples on my face. 네. 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운동하다를 표현할 때 외국인들은요. exercise 보다는 work out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work out이라는 뜻이 의미가 또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무언가를 해결하다 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work out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I can work it out. I can work it out.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I can work it out.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자. work it out. work out이라는 것은 뭔가를 해결하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야기를 나눌 때 누가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요. 아 저기요. 끼어들지 마세요. 영어로 어떻게 해볼까요? Don't cut in. Don't cut in. 에이. Don't cut in. 끼어들지 마.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Don't cut in. 그렇죠. 자. 기억해 주시고. 욕하지 마시고.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일이 잘 끝나고 나면 우리 뭐라고 말하죠? 와. 다행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곤 하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That's relief. 어떻게? That's relief. 네. relief라는 것은 안도, 안심이라는 뜻입니다. 아휴. 다행이다. That's relief. 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하루가 굉장히 고단하고 짜증도 나고 우울하기도 하시죠? 왠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날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나 좀 혼자 냅둬. 방해하지 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Leave me alone. Leave라는 것은 남기자는 뜻이죠. 날 그냥 혼자 남겨줘.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Hey. Leave me alone. 자. 어느 날 시험을 딱 치고 왔는데 엄마가 시험 잘 봤냐고 물어보네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엄마 잘 봤어요. 여러분 이거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I nailed it. I nailed it.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소개팅을 하고 왔는데 한 친구가 물어봅니다. 야. 소개팅 어땠니? 아. 야. 소개팅 나 완전 짱이었어. 완전 대성공했어. I nailed it.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Nail이라는 것은 못을 박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뭔가를 성공하고 해낸다라는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인 표현이에요. 나 성공했어. 나 해냈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I nailed it. 그렇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가끔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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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비밀인데 있잖아. 여러분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야. 이거 완전 비밀인데 그냥 비밀이 아니에요. 완전 비밀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세요. top secret. 그냥 secret이 아니고 top secret. 야. 이거 완전 비밀인데 it's a top secret. 네. secret 앞에 top을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네. 좋겠어요. 여러분 친구가 자꾸 나에게 장난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얘기해요? 아. 그만해. 아. 그만해. 자.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stop. 또 괜찮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야. 충분하다. that's enough. hey. that's enough. 야. 충분해. 그만해. 예. 그만하라는 의미로써 충분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답니다. 정말 많이 쓰여요. 예.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that's enough. 좋아요.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뭔가에 굉장히 푹 빠져 계신 것 다 하나들 갖고 계시죠? 뭔가에 푹 빠져 있다. 이 표현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I'm into. I'm into. into. 어디어디 안으로 난 빠져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독서에 빠져 있어요. I'm into reading. I'm into reading. 그렇죠. 만약에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으면 I'm into 컴퓨터 games. I'm into 컴퓨터 games. 그렇죠. 이런 식으로 into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예. 좋은 표현이죠? 기억해 주시고. 자. 저쪽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네요. 데이트를 신청하고 싶은데 와우.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요. 아. 그녀는 내가 감히 데이트 신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예쁜 딴 세상 사람 같아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녀는 완전 딴 세상 사람이야. She is out of my league. 와우. She is out of my league.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와 같은 레벨 나와 같은 리그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용기 내서 힘차게 다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와우. 소름. 야. 나 완전 소름 돋았어.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볼까요? 소름. 네.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I got goose bumps. I got goose bumps. 그러면 goose가 뭐냐면 거위라는 뜻이에요. bump는 뜻이 뭐냐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돌기를 의미합니다. 왠지 닭살 돋는다 우리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왠지 치킨이라는 단어를 쓸 것 같지만 외국 애들은 거위, 구스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문화적인 차이 이해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이성과 잘 맞으세요? 잘 맞으니까 오랫동안 연애를 하시겠죠. 우리 정말 잘 맞아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 되게 잘 맞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We click so well. We click so well. 여러분, 클릭이라는 것은 마우스 클릭 생각하시죠? 그 뜻도 있지만 마음이 맞다라는 의미로 갖고 있는 동사예요. 우리 마음 잘 맞아. We click so well. 되게 좋은 표현이죠. 예. 귀엽고 해주시고 여러분,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으시죠? 여러분, 층간소음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시끄러운 문제죠. 그래서 noise problem. 층 사이에서 between floors 라고 얘기합니다. 층간소음이 뭐라고요? noise problem between floors. 좋아요. 우리는 층간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We have a noise problem between floors.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다시 한 번? We have a noise problem between floors. 그렇죠. 잘 하셨어요. 여러분, 층간소음 잘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지금 당장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아, 큰일입니다. 머리를 쥐어짜야 되겠는데 야야야야. 머리 좀 쥐어짜봐. 어떻게 좀 아이디어 좀 줘봐. 머리 쥐어짜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러면 짜다, 죄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있어요. 뭐냐면 squeeze 뭐라고요? squeeze. 그렇죠. 이게 죄다, 짜다 라는 뜻이에요. 야, 네 머리 좀 짜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죠. 말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Hey, squeeze your hat. 야, 너 머리 좀 짜봐. squeeze your hat. 야,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짜다, 죄다. 뭐라고요? squeeze. 그렇죠.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층에 굉장히 욱하고 쉽게 성내시는 분들 간혹 볼 수 있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 그는 되게 우쾌해. He has a short temper. 네, temper라는 뜻은요. 화를 내는 성질. 예,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짧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즉, 우쾌라는 뜻이거든요. 자,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그는 우쾌해. He has a short temper. 자, 다음입니다. 갑자기 친구가 나에게 얘기합니다. 야, 놀러 가자. 라는 제안을 하네요. 어, 갑자기 어떤 친구가 나에게 평소에 잘하던 농담을 예, 건됐습니다. 나에게. 그런데 그날따라 어떤 제안이나 어떤 농담을 받아줄 기분이 아닐 때가 있죠. 자, 이 표현을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Hey, I'm not in the mood. Hey, I'm not in the mood. 여러분, mood라는 것은 어떤 분위기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기분이란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기분이 아닐 때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집에서 자,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 오늘 그런 거 할 기분이 아니야. I'm not in the moo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보시면 좀 덩치가 있죠. 제가 좀 살집이 좀 있는데 그만큼 힘도 좀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이 가끔 저에게 이렇게 놀리곤 했었어요. 야, 도글라스 옛날에 완전 좀 코리안 갱스터였대. 막 이렇게 농담으로 막 얘기를 많이 하곤 했었는데 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진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이렇게 해명을 하곤 했습니다. 아,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영어를 어떻게 했을까요?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네, I'm not that kind of person. I'm not that kind of person.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Hey, I'm not that kind of perso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오해를 받거나 그랬을 때 아, 야, 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I'm not that kind of person. 이렇게 표현을 하십시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와우, 나 완전 첫눈에 반했어. 이거 영어를 어떻게 볼까요? 나 첫눈에 반했어. 그렇죠. 난 사랑에 빠졌어. I fell in love. 자, 첫눈에. At first sight. At first sight. 이 sight는요. 눈으로 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봤을 때 나는 사랑에 빠졌어.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I fell in love. At first sight. 그렇죠. 이게 첫눈에 반했어라는 뜻입니다. 좋고요. 여러분, 야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야근하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야근은 뭐예요? 늦게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Work late. 늦게 일하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 매일 야근해. I work late every day.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야근하다가 뭐라고요? 네. Work late. 심플하죠. 야근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당신이 최고. 기억해 주십시오. 친구가 갑자기 나에게 물어봅니다. 야, 나 네 전화기 좀 빌렸어도 돼? 내가 대답합니다. 어? 부담없이 써. 부담없이 써. 자, 이 표현 영어를 어떻게 해볼까요? 이때 우리는 또 사전에서 부담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 부담이란 단어는 직설적으로 쓰지 않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Hey, feel free to use it. Hey, feel free to use it. Feel free. 자유를 느껴 그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즉, 마음껏 사용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feel free. 이 표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식가이신 분들이 있나요? 전 굉장히 대식가입니다. 대식가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맞습니다. A big eater. 예, eater. big eater. 대식가라는 뜻입니다. 그럼 나 대식가의 영어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맞아요. I'm a big eater. eater 하셔야 되고 eater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는 대식가에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He's a big eater. He's a big eat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식가, big eater.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식사 많이 하시고요. 자, 그러나 반면 여러분, 식욕을 잃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I lost my appetite. 여러분, 식욕이 영어로 뭐냐면요. appetite예요. appetite. 그래서, I lost my appetite. 이게 바로 내 식욕을 잃었어. 이런 뜻입니다. 식욕을 잃지 마시고, 많이 드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르바이트 영어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는 왠지 영어 같지만, 아르바이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part-time job. part-time job. part, 한 부분만 일하는 거 짧게. part-time job. 그럼, 야, 나 알바해.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맞아요. I work part-time job. 하셔도 되고, I work part-time.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아르바이트 아닙니다. 네, 좋고요. 자, 가끔 알람 시간 여러분, 잘못 맞추신 적 있으시죠? 저도 가끔 잘못 맞춰서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늦었을 때 우리가 살짝 핑계거리로 말하기도 하죠. 미안, 내가 알람을 잘못 맞췄어.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미안, 일단 sorry, 던지고. 나 알람 잘못 맞췄어. 그렇죠. I set the alarm for the wrong time. 알람을 맞추다 set the alarm. 알람. 예, 잘못된 시간으로 for the wrong time.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한 번에 쫙 얘기해 볼까요? 나 알람 잘못 맞췄어. I set the alarm for the wrong time. 그렇죠. 잘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해 주시고.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버스 타시면 기사 아저씨한테 이런 말 많이 물어보죠. 자, 아저씨, 이거 버스 어디 어디 가나요? 어디 어디 가는 거 맞나요? 자, 여러분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렇죠. Do you go to?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 어디 어디 간다는 건 버스가 어디에 정차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Hey, do you stop at blah, blah, blah 이렇게. 만약에 강남역 가나요? 라고 물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Do you stop at 강남 스테이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hackers에 가나요? Do you stop at hackers? 이런 식으로 특정 장소를 뒤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stop이라는 단어를 어디 어디 가나요? 라는 의미로 함께 쓰인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잘 따라 하셨죠? 간단한 의사표에는 이 영상에 나오는 문장 30개만 자꾸 반복해도 현지 외국인과 무리 없이 소통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독 더글라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영어 회화는 자꾸 따라미 할수록 자신감이 붙는다는 것이죠. 현지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생활 문장들을 배우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또 재미있게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오늘도 힘차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o!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다 보면 잠이 부족하시죠? 아, 나 잠이 너무 부족해.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네, 저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까? I'm sleep deprived. Deprived라는 것은요. 뭔가를 뺐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잠을 뺏겼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I am sleep deprived.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자, 주위에 여러분 이런 친구들 많이 있죠? 굉장히 시침이 떼는 친구들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야, 시침이 떼지 좀 마.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Don't play dump. Don't play dump. 여러분, dump라는 것은요. 말을 못하는 즉 바보 같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play dump가 뭔가를 잘 못 알아들은 채 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왜냐하면 play가 pretend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못 들은 채 하다. 시침이 떼다 할 때 play dump입니다. 그래서 야, 시침이 떼지 마. Don't play dump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좋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굉장히 우울해하고 뭔가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 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Hey, keep your chin up. Keep your chin up. Keep your chin up. Chin이라는 것은 턱입니다. 자, 턱을 들어 올려 이런 뜻이에요. 즉, 당당하게 턱을 들고 힘차게 나아가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everybody chin up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일에 굉장히 서툰 사람은 우리가 한국말로 풋내기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죠. 풋내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는 풋내기야. 이렇게 얘기해요. He has milk. He has milk on his chin.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턱에 우유를 묻혀 먹을 정도로 굉장히 풋내기라는 뜻이죠.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야, 걔 완전 풋내기야. He has milk on his chin. 네,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너 정말 멋지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너 너무 멋져.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Hey, you rock. you rock. 여러분 rock이라는 것은 바위라는 뜻인데 상대방이 뭔가 칭찬을 할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너 정말 멋져. you rock.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rock. you rock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지난 일을 다시 언급하면서 뒷북을 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영어를 어떻게 볼까요? 뒷북 치지 마. 이거 영어를 어떻게 볼까요? 굉장히 영어로 재미있게 표현을 합니다. thank you for the historical lesson. 왜 고맙다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비꼬는 겁니다. 야, 너의 그 역사 수업 고맙다. 이런 식으로 비꼬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thank you for the historical lesson.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뒷북 치지 마. 예,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제가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나 지금 차가 필요한데 차 좀 빌려줄래?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이거 영어로 한번 알아보죠. what are friends for? what are friends for?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친구 좋다는 게 뭐냐? what are friends for?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나의 목숨과도 같은 정말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 있죠.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거 영어를 어떻게 해볼까요?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예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are a life saver. 여러분, save라는 것은 뭔가를 구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saveer, 나의 구해준 사람, 나의 삶의 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you are a life saver. 좋고요. 여러분, 가끔 기분이 좋아지거나 어떤 상황이 좋게 개선이 되거나 하는 어떤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그때만큼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영어로 해볼까요? 와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couldn't be better. 와우, couldn't be better. it couldn't be bette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쓰는 표현 하나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완전 나 신나! 이거 영어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우리 많이 쓰는 거 하나 있는데. I am excited. 그렇죠? 나 너무 신나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I'm hyped. I'm hyped. hype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마약으로 흥분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나쁜 표현은 아니고요. 정말 굉장히 신날 때, 구어적인 표현으로 많은 친구들이 표현을 합니다. 나 너무 신나.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I'm hyped. 여러분, 어떤 일에 굉장히 까다롭게 행동하는 친구들이 항상 있습니다. 아, 쟤 왜 이렇게 까다롭지? 너 오늘 왜 이렇게 까다롭냐? 이거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예, 까다로운 이 형용사 기억해 주세요. picky.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Hey, why are you so picky? picky. picky는 여러분, 정말 까다로운, 정말 되게 까다로운 친구들 있죠. 예, 정말로 막 극도로 까다로운 친구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picky. picky. 너 왜 이렇게 까다롭니? why are you so picky?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오해하면서 많이 삽니다. 그렇죠? 인간관계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 오해가 생기면 풀어야겠죠? 나 오해 풀고 싶어.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I want to clear the air. I want to clear the air. clear. 다시 공기를 환기시키고 싶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어떤 오해나 의심을 풀고 싶을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the air. 공기라는 단어와 함께 쓰인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 오해 풀고 싶어. I want to clear the air.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좋고요. 여러분, 가끔, 챔피언이기도 하지만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여러분, 가끔 바지 지퍼 열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사람들을 목격하면 여러분, 모른 척하지 마시고, 꼭 알려주세요. 영어로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너 남대문 열렸다. 이거 어떻게 볼까요? Your fly is open. Your fly is open. 여러분, fly는요. 바지 지퍼를 의미하는 영어의 구어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네 지퍼가 열렸어. Your fly is ope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재밌죠?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상대가 말을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고 일리가 있을 때가 있죠. 이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액션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Wow, you have a point there. You have a point there. 여러분, 포인트는 요지, 요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뭔가 깨달음을 주는 일리 있는 말을 누군가에게 했을 때 영어로 이런 식으로 많이 리액션을 해줘요. You have a point there. 이렇게 꼭 리액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 쟤는 이상해. 줏대가 없어.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줏대가 없어. 영어로 어떻게 해볼까요? 줏대가 없어.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He has no backbone. Backbone은요, 여러분. 척추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회화적인 표현으로 쓸 때는요. 근성, 줏대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He has no backbone. 예, 줏대가 없어. 라고 표현할 때 이 backbon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덕 더글라스입니다. 오늘도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생활 영어 표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반복, 반복, 반복해서 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어 회화 표현을 같이 발음해보면서요. 그 표현에 맞는 상황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저와 신나게 함께 Go, Go!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위 말해 찌질이라고 하죠. 여러분, 누군가가 굉장히 찌질해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영어로 찌질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볼까요? 예, 이거 꼭 알아두세요. 형용사 한 단어만 기억해 주십시오. 기키 뭐라고요? 기키 예, 크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기키 네, 이 뜻이 뭐냐면요. 멋없고, 촌스럽고, 사회성 없고, 비실비실대고, 어리숙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기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기키 그럼 문장 만들어 볼까요? 쟤 되게 찌질해. 그는 찌질해. 어떻게 하죠? 그랬죠? He's geeky 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또 하나 기억해 줄 건 뭐냐면 여러분, 기크 기크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거는 찌질하고, 비실비실대고, 총스러운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기크 기억해 주시고, 형용사는 뭐라고요? 기이키 그렇죠. 이거 기억해 주시고 찌질한 사람한테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있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남녀 모두 쓸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피곤하실 때 우리 I'm tired 라는 말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거 말고 이 표현을 한번 써보시기 바랄게요. I'm knackered I'm knackered 뜻이 뭐냐면 너무 피곤해서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I'm tired 로는 뭔가 부족해. 이때 정말 피곤한 상황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I'm knackered I'm knackered 그렇죠. 따라해 주세요. 자, 크게 시작 I'm knackered 그렇죠. 이 표현 꼭 기억해 주셔서 정말 피곤하실 때 써주시기 바랄게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오케이? 인정? 자, 뭔가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하다가 차근차근 말을 듣고 나니까 뭔가 납득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 쓰시는 겁니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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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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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말 뭐 듣고 보니? 인정? 좋아?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Fair enough Fair enough Fair enough 예, 이 뜻이 뭐냐면 좋아 좋아 인정 어, 이해됐어? 어, 알아듣겠어? 이런 뉘앙스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Fair enough 한 번 더 크게 시작 Fair enough 그렇죠. 좋아 인정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볼 때 운이 많이 따라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시험 공부 아, 너무 어려워 공부 안 했었나 야, 그냥 운에 맡기자 여러분 영어로 해볼까요? 운에 맡기자 자, 따라해 주세요. Leave it to luck Leave it to luck Leave 뜻이 뭐예요? 남겨두다는 뜻이죠. 그 문제를 남겨두자 뭐로? to luck 운으로 남겨두자 이런 뜻이에요. 운에 맡기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에 맡기자 뭔가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했어 열심히 준비 안 했어 뭔가를 운에 맡겨야 돼요 이 상황일 때 Leave it to luck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Leave it to luck 그렇죠. 여러분 영어는 운에 맡기면 안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차가 고장 났어요. 뒤에서 친구가 차를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 친구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야, 힘내! 버텨! 야, 좀만 더 세게 밀어봐! 라고 소리치면서 격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영어를 말해줄까요? 야, 힘내! 버텨!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Hey! Hang in there! Hang in there! Hang in there! 자, 행은 여러분 매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끈질기게 막 매달리며 버텨! 라는 의미로써 이 행이라는 동사를 써준답니다. 야, 버텨 힘내! 뭐라고요? Hang in there!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하기 힘드십니까? 안 돼요. 멈추시면 안 됩니다. Hang in there! 자, 어떤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쎄해요.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 꼭 분위기 파악 못하고 뭔가 막 오두방정을 떨고 있는 친구 같고 한 명씩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조용히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야, 분위기 파악 좀 해. 아,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분위기 파악 좀 해. 이거 영어를 한번 어떻게 볼까요? 분위기 파악 좀 해. 꼭 기억해 주세요. Read the table. Read the table. 이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테이블을 읽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자, 지금 무슨 얘기냐?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를 읽어. 즉, 파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 분위기 파악 좀 해. Read the table. 눈치껏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센스죠. 자, 여러분들 분위기 파악해. 영어를 어떻게 해? 한 번 더. Read the table. 그렇죠. 테이블을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거나 큰 도움을 받고 나서 감사함을 표현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thank you.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thank you라는 말 하신 후에 이 표현도 같이 덧붙여서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번 따라해 주실래요? You made my day. You made my day. 한 번 더 더 크게. 시작. You made my day. 그렇죠. 이 뜻이 뭐냐면 당신 때문에 오늘 하루가 최고가 될 것 같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이 된답니다. 아, 너무 고마워. 그 다음에 한 마디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you made my day.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상대방은 더 기분이 좋겠죠.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야, 너 뭐하냐 지금?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여러분 떠오르시는 문장 하나 있나요? 네, 맞습니다. What are you doing now? 이 표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거 쓰시면 되는데 오늘 이것도 한 번 기억을 해주세요. 저, 따라해 주세요. What are you up to now? What are you up to now? 예, 지금 뭐하냐라는 의미로서 많이 쓰이는 회화적인 표현입니다. 너 지금 뭐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What are you up to now?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우리 미래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너 내일 뭐해? now를 그렇죠. tomorrow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같이 한 번 가볼까요? 시작. What are you up to tomorrow? 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너 내일 뭐해? 라는 미래로서도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네,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우리가 가끔 뭔가를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 주위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야야야, 있잖아. 야야, 일로와 봐. 있잖아.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이 표현 많이 쓰죠. 우리 이거 영어로 한 번 해볼까요? 저 따라해 주세요. Hey, you know what?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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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what?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어떤 이목을 끌기 위해서 한 마디 던져주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Hey, you know what? 그렇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뺨하고 쳐다보겠죠. 네, 좋고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막 길을 막고 있네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어깨방 하면 안 되겠죠. 길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외쳐야 되겠습니다. 자, 비켜주세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내 길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Make a way. Hey, hey. Make a way. Please. 나 지금 지나갈 거니까 길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즉, 비켜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기분 나쁘다고 사람 치면서 가면 안 되겠죠. 한마디. Make a way.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길을 걸어 가는데 친구가 내 다리를 툭 하고 걸었어요. 그럼 나는 꽈당 하고 넘어졌겠죠. 자, 왠지 뭔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너 일부러 그랬지. 영어로 어떻게 해볼까요? 야, 너 솔직히 말해. 일부러 그랬지. 자,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You did it. 너 그거 했지. You did it. 일부러. On purpose. You did it on purpose. On purpose라는 뜻은요. 일부러. 고의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해요? 너 일부러 그랬지. 어떻게? You did it on purpose.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우리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어, 나 일부러 안 그랬어. 우리 오해받을 때 있죠. 나 일부러 안 그랬어.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I didn't do it. I didn't do it on purpose.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가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 해요? 그렇죠. On purpose. 요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굉장히 철없는 친구들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 그 친구들에게 야, 철 좀 들어라. 야, 좀 커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예, 좀 커. 이 표현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돼요. Hey, grow up. 잘하라, 좀. 커라. Hey, grow up.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철없는 친구에게 grow up. 한 마리에 친구해 주시면 좋겠죠. 여러분, 가끔 싸우거나 다투시는 경우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싸우고 난 뒤에, 그렇죠. 화해를 해야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 한번 알아볼까요? 나 있잖아. 걔랑 완전 싸웠는데. 하, 나 걔랑 화해했어. 나 화해했어. 이거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볼까요? 네, 여러분. 누구누무랑 화해하다를 make up with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니까 I made up with him. 나는 걔랑 화해했어. 만약에 나 우리 엄마랑 화해했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made up with my mom. 그렇죠. 우리 엄마 있잖아. 아버지랑 화해하셨대.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볼까요? 그렇죠. My mom made up with my dad.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와 화해하다라는 표현으로 make up with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싸우셨으면 꼭 화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나 감동받았어.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쓸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 영어로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감동받을 일이 되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와우, I was touched. I was touched. 자, 지금 무슨 말이냐. 내 마음에 터치를 당한 거죠.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그 영화 봤는데 와우. 그 주인공이 장난 아니었어. 와우, I was touched. 그만큼 감동을 먹었다라는 거죠. 터치를 당한 거예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감동 먹었어? I was touched. 그렇죠. 기억해주시고요. 여러분 본의 아니게 내 의지와는 다르게 대화 도중에 제가 좀 끼어들어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되죠. 너무 미안해요. 그렇죠? 혹은 열심히 일하는 동료에게 아, 내가 갑자기 가서 뭔가 질문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냥 무작정 가서 헤이, 나 질문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방해해서 미안한데 이런 한마디 해주면 너무 예의바르게 말하는 거겠죠. 방해해서 미안한데 있잖아.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볼까요? 그렇죠? 잘 기억해주세요. sorry to interrupt you. sorry to interrupt you. interrupt라는 것은 방해하다는 뜻이거든요. 야, 널 방해해서 미안한데 Hey, sorry to interrupt you.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에 질문할 것들, 말할 것들을 해주시면 되게 아름다운 대화가 성립이 되겠죠. 방해해서 미안한데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Hey, sorry to interrupt you.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예의바르게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서 여러분 말 훅 거는 것보다 미안하다는 제스처 비춰주면 되게 좋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글라스 방입니다. 매일매일 영상에서 배운 문장들 잘 연습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신다고요? 예, 저와 함께 현지 외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생활 문장들을 배우다 보면 어느새 영어 단어도 외우고 영어 회화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질 테니까 반복해서 잘 따라해 주시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울한 표정 한번 지워볼까요? 여러분, 우울할 때는 어떻게 돼요? 눈이 아래로 이렇게 처지고 턱이 이렇게 내려가고 그렇죠? 여러분, 얼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표정과 관련이 있어요. 야, 너 왜 울상이야?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Hey, why the long face? 얼굴이 길어지죠? 그래서 영어로 너 왜 얼굴이 긴 거야? 즉, 너 왜 울상이야?를 why the long fac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 발음 실수가 발생하게 되면 큰일 나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why the wrong face? long이 아니고 wrong 이라고 하게 되면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음, R 발음, L 발음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너 왜 울상이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Hey, why the long face? 그렇죠. 그렇게 표현해 주시기 바랄게요. 좋습니다. 여러분, 치즈를 썰면 치즈만의 독특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 냄새를 방귀 냄새에 비유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누가 방귀 꼈냐? 야, 누가 꼈냐? 아이, 진짜 짱나네. 자, 여러분, 이걸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Hey, who cut the cheese? Hey, who cut the cheese? Who cut the cheese?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 방귀 꼈어? 라고 할 때 치즈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참고로 방귀 뀌다라는 동사가 따로 있어요. Fart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렇게 치즈로 함께 비유해서 표현을 하기도 한답니다. 누가 꼈어?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Who cut the cheese?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십시오. 자, 우리 힘든 세상을 살다 보면 기분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 우리 기분 전환할게요. 우리 쇼핑이나 갈까? 야, 우리 기분 전환할게요. 우리 외식이나 할래? 자, 이렇게 여러분, 기분 전환할게요. 이거 영어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렇게 표현해요. For a change. For a change. 그럼 기분 전환은 나의 기분의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For a change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그럼 문장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야, 우리 기분 전환할게요. 외식이나 할까? Let's eat out. For a change. 야, 우리 기분 전환할게요. 쇼핑이나 갈까? Let's go shopping. For a change.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기분 전환할게요. For a change. 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되게 엄살 부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야, 야, 야. 엄살 튀지 마. 이거 영어로 한번 알아봅시다. 네,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Hey, don't be a crybaby. Hey, don't be a crybaby. 여러분, crybaby라는 뜻은요. 울부라는 뜻이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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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서 즉, 별것도 아닌 거에 징징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Don't be a crybaby.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어 어렵다고요? 괜찮아요. 저랑 같이 하시면 영어 쉽습니다. 엄살 피지 마세요. Don't be a crybaby.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정열정으로, 열정적으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자, 가끔씩은 괜찮은데 자, 상습적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게으른 삶을 살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자,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바로 게으른 사람을 우리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볼까요? 그렇죠? 게으른 사람? lazy person? 뭐,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해요. 따라해 줄래요? couch potato couch potato 여러분, couch는 푹신한 침대 같은 쇼파를 말하거든요. 그 위에 누워서 여러분, 외국 애들은 감자칩을 좋아해요. 그래서 감자칩을 먹으면서 그 couch 위에서 TV만 본다라고 해서 게으른 사람을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어떻게? couch potato 라고 표현을 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자, 친구가 말합니다. 야, 너 수진이랑 소개팅 한번 해볼래? 어, 수진이 되게 예뻐. 애가 착해. 한번 해볼래? 자, 뭔가 하고는 싶은데, 그죠? 뭔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친구가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내가 일하는 식당에서 너 알바생 구한다는데 너 한번 생각 있어? 자, 이렇듯 어떤 제안에 바로 대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알았어, 야, 생각 좀 해볼게. 어, 나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볼까요? 물론 좋습니다. I need some time to think about it. 너무 좋아요, 그 표현도. 근데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실래요? Okay, let me sleep on it. Let me sleep on it. 잠자면서? 이게 무슨 뜻이죠? 예, 즉, 눈 감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야, 우리 같이 우리 사업이나 한번 할래? 야, 나 니네 집에서 한 달만 머물러도 돼? 뭐, 생각 좀 해볼게. 어떻게 한다고요? Okay, let me sleep on it. Let me sleep on it. 예,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놀자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퇴근할 시간이 됐는데 부장님이 퇴근을 안 하셔서 눈치가 보이네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몰래 빠져나가야죠. 여러분, 몰래 빠져나가다 이거 영어를 한번 알아볼까요? 저, 따라주세요. Sneak out. Sneak out. 야, 나 있잖아. 엄마가 화가 나셨어. 나 오늘 몰래 못 빠져나가. 어떡하지? Hey, I can't sneak out today.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에 몰래 빠져나가다라는 표현. sneak out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랑 공부하실 때는 sneak out 하시면 안 됩니다. 좋고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뱃살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나 뱃살 빼야 돼. 영어로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뱃살이 영어로는 뭐예요? 뱃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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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belly fat.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뱃살 빼야 돼. 라고 할 때 I need to lose belly fat.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어,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나 다이어트 중이야니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여러분, 이것도 알고 계셔요. I'm on a diet. I'm on a diet. 이것도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우리 모두 뱃살 해보도록 합시다. Everyone, lose belly fat. 자,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참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께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 따라해 주세요. You are the apple of my eye. You are the apple of my eye. 내 눈에 사과? 내 눈에 사과? 자, 여러분 사과가 뭐죠, 여러분? 눈 속에 사과? 즉, 여러분 눈동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넌 나의 눈동자와 같아. 즉,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영어권에서는 소중한 사람을 이렇게 애플로 비유해서 말을 합니다. 자,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죠. 어떻게? You are the apple of my eye. 넌 나의 눈동자와 같아. 너무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어?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구 사이였던 철수와 영희가 이렇게 손을 잡고 사랑스럽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깜짝 놀래서 옆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야, 야, 야. 쟤네 사교? 야, 친구가 대답하네요. 어? 쟤네 사교. 어? 쟤네 사교. 어?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볼까요? 쟤네 사교. 우리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단어있지 않습니까? date. 그렇죠? They are dating. 또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 표현도 알아두세요. They are an item. They are an item. item, 그들은 물품이라고? 자, 여기서 item은 커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 남녀가 사귀면 한 커플이라고 하죠? 자, 그것을 재미있게 커플 대신 한 아이템이 되었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응용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균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We have never been an item. 이렇게. 야, 우리. 우리 사귀는 거 맞아? 우리 관계 좀 확실히 하자. 우리 사귀는 거 맞아?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네. Are we an item? Are we an item? 우리 물품 맞아? 우리 커플 맞아? Are we an item? 자, 여러분. 누가 내 욕하면 우리 귀가 간지럽다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누가 내 이야기 하나 봐. 어우, 너무 간지러워. 이거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My ears are burning. 내 귀가 타고 있어요. 누가 내 귀가 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간지럽다고 표현을 하는데 외국인들은 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My ears are burning.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My ears are burning. 그렇죠. 잘해주셨어요. 여러분, 식사할 때 되게 조금 드시는 분들 계시죠? 소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와우, 너 되게 소식하는구나. 이거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네. 동물로 비유해서 한번 얘기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우, you eat like a bird. bird. 그렇죠. 여러분, 새 한번 상상해보세요. 되게 조금 조금 이렇게 쪼아먹죠? 그래서 너 되게 소식하는구나 라고 할 때 새를 비유해서 표현을 합니다. you eat like a bird. 그렇다면, 단면. 야, 너 되게 먹는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볼까요? yeah, you eat a lot. 이 표현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자, 이번에도 동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소식하는 게 bird니까 많이 먹는 거는 왠지 피그 아니면 뭐 Douglas? 자, 아니고요. 여러분, 이 동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horse. 말을 비유해서 쓴답니다. 그래서 너 많이 먹는다 라고 할 때 와우, you eat like a horse.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말도 굉장히 날씬하긴 하지만 열심히 뜨려면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굉장히 많이 먹을 때 와우, you eat like a horse. 아니면 나 굉장히 밥 많이 먹어요. I eat like a horse.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된답니다. 네, horse랑 bird 기억해 주십시오. 네, 식사 많이 하시고요. 자,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주위에 굉장히 짜증이 나는 좀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야, 아우, 걔 너무 짜증 나. 야, 쟤 여자 있잖아. 되게 좀 짜증 나는 것 같아. 자, 이거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간단해요. he is annoying. annoying이라는 것은 짜증 나는 형용사예요. 야, 그녀는 되게 짜증이 나. she is annoying. 야, 우리 엄마 너무 짜증 나. my mom is annoying. 우리 사장님 너무 짜증 나요. my boss is annoying. 자, 짜증 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혼자 조용히 외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고요. 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와우, 그거 크리스마스다. 와우, 우리 그거 결혼기념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중요한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경우 많죠, 그렇죠? 영어로 어떻게 볼까요? 어떤 중대한 날이 다가오고 있어. 이거 기억하세요. coming up. coming up.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와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 크리스마스 is coming up.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시고 너의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고 있네. your anniversary is coming up. 그렇죠. 또 하나 더. 오, 내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 선물 준비해라. my birthday is coming up.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죠. 안녕하세요. 해코스독 더글라스 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영어는 학교에서도 배우고 학원에서도 배우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배웠는데 막상 외국인과 대화할 때는 말처럼 잘 되지 않죠? 자, 그거는 말해보는 연습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현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생활 문장은 상황에 따라서 자꾸 소리 내서 반복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이해하고 또 말하게 될 수 있으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 걔 원래 그래. 야, 쟤는 왜 이렇게 애가 이기적이야? 아, 걔는 원래 그래. 쟤 원래 그래. 여러분, 이거 영어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He is usually like that. He is usually like that. 예, 그는 대개 그래. 쟤는 원래 그래. 이러한 표현으로 쓰는 거거든요. 자, 그녀는 원래 그래. She is usually like that.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뭐 혹은 뭐, 야, 쟤는 왜 이렇게 애가 욱해? He is usually like that. 그렇죠. 예, 그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잘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는요. 가끔 친구들하고 밥 먹고 나서 이런 친구 있으면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 야! 내가 낼게! 야,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자, 이거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야, 내가 낼게! 네, I will pay. 이것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실래요? 이게 내가 낼게!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It's a me. 그렇죠.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 이 표현도 있어요. 따라해 주세요. My treat. My treat. 나의 대접이요. 내가 낼게! 이러한 뜻입니다. 자, 정리. 내가 낼게!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I'll pay. 또. 그렇죠. It's a me. 또. My treat. 네, 이거 잘 기억을 해주셔서 여러분, 기분 좋으실 때 내가 쏠게! 한 마리 또 영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가끔 도전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막 그만두고 싶을 때 많죠? 자, 영어도 뭔가 못 넘을 산 같습니다만 예, 우리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죠? 야, 우리 끝까지 가보죠! 이거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야, 힘내! 우리 끝까지 가보죠! 네, 저 한번 따주세요. Let's go all the way! Let's go all the way! Let's go all the way! 그렇죠.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다음은 가보자! 힘내자! 끝까지 가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가보죠! Let's go all the way! 그렇죠. 우리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파이팅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Let's go all the way! 그렇죠.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우리 끝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너무나 빨리 졸업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으셨나요? 저도 야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너무 힘들었었어요. 빨리 졸업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졸업 시기가 되면 뭔가 좀 마음감이 막 교체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은 오랫동안 나의 열정을 다 바치고 나의 정렬을 다 바쳐서 일해온 그 회사를 내가 퇴직할 때 이런저런 감정이나 생각이 내 마음을 막 사로잡곤 합니다. 여러분 만감이 교체한다 이거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감이 교체하는 건 뭐죠?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I have mixed feelings about that. 그렇죠. 여러 필링들, 감정들 내가 섞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옛날 내가 만났던 여자친구가 단어남자랑 손을 잡고 랄라랄라랄라라 걸어갑니다. 와우 마음감이 확 교체합니다. 그렇죠? 야, 나도 저 여자를 사랑했었는데 딴 남자 생겼네.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 마음감이 교체합니다. 이때 어떻게 얘기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시작. I have mixed feelings about that. 그렇죠. 한 번 더. I have mixed feelings about that.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네, 마음감이 교체한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저 여자친구를 봤으니까 뭔가 마음감이 교체해. 그 이유는 뭔가 미련이 남는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미련이 남아 이거 영어를 어떻게 볼까요? 어, 난 그녀에게 미련이 남아있어요. 난 그에게 미련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거 영어를 어떻게 볼까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I'm not over her. I'm not over her. I'm not over her. 예, 무슨 뜻이냐면 난 아직 그녀를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있어요. 아, 수진이, 수영이, 영이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난 미련이 남아. I'm not over her. 그렇죠.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미련이 남았었어. 옛 남자친구 어떻게 하면 돼요? I'm not over him. 그렇죠.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뛰어넘지 못했다. 즉, 미련이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좀 살짝 찌질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I'm not over her. 미련이 남아있어.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넌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울지마. 난 다 알고 있어. 넌 내 손바닥 아니야. 여러분, 이거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너 내 손바닥 아니야. 다 알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손바닥을 쓰죠. 그런데 영어로는 뭘 쓰게요? 내 손등을 써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난 널 알아. I know you like the back of my hand. 난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넌 내 손바닥 아니야. 이런 뜻으로써 영어를 표현할 때는 이 손등을 표현을 해요. 손등이라는 단어로. 자, 예를 들어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볼까요? 시골에 있는 친구가 서울에 갑자기 놀러 왔어요. 야, 너 서울에 대해서 잘 아니? 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친구야. 나만 믿고 우리 서울 같이 여행하자. 서울은 내 손안에 있어. 자, 한번 응용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서울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오, 너무 잘 아는데? I know 서울 like the back of my hand. 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죠? 자, 우리나라는 손바닥이지만 외국에는 손등을 표현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너를 달아. 넌 내 손안에 있어. 어떻게 해볼까요? 시작. 그렇죠. 너니까 I know you like the back of my hand. 네,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잘 하셨습니다. 되게 좋은 표현이죠? 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내가 꼬마 아기를 갑자기 돌봐야 될 상황이 왔다고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 아기는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항상 예의주시를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의주시하다. 0을 한번 해볼까요? 예의주시하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의주시. 자, 어때요? 내 눈을 한 곳으로 계속 유지시키고 있죠?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요. 그래서 Keep eyes on something. 뭔가에 내가 예의주시하다라고 할 때 Keep eyes on something.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문장을 좀 만들어 보자면 나는 그들을 예의주시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I will keep eyes on them. 네, 그렇죠. 나는 그녀를 예의주시할 겁니다. 여러분들 해봐요. 그렇죠? I will keep eyes on her.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혹은 여러분, 여행하실 때 여러분, 예의주시하는 게 하나 있죠? 여행하실 때. 그렇죠? 가격표를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곤 합니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나는 비행기 티켓에서 예의주시합니다. I keep eyes on 티켓 prices.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람 외에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는 그 어떤 사물을 놓고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예의주시할까요? 그렇죠? 바로 저는 여러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I keep eyes on you. 그렇죠. 잠 깨시라고. 네, 여러분. 제가 좀 많이 듣는 소리가 있는데요. 선생님, 실물이 더 나으세요. 라는 말을 좀 자주 듣습니다. 네, 뭐 속을 욕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거기서 거기인데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실물이 더 나아요. 이거 영어를 한번 알아 봅시다. 당신은 실물이 더 나아요.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당신은 더 나아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You look much better. You look much better in person. In person은 또 뭐야? 여러분, in person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많이 쓰이실 텐데 직접, 직접 보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in person이 뭐라고요? 직접, 직접 보니까 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직접 하는 순간 directly 떠오르시죠. 네, 그거 쓰시면 안 되고 in person을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보니까 나아 보이시네요. You look much better in person.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in person으로 한번 응용해 볼까요? 야, 우리 만나서 얘기해. 야, 우리 만나서 얘기해. 이런 말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됐죠? Let's talk in person.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in person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 한번 물어봐도 볼까요? 개, 실물이 낫니?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물어봐 줄래요? 오, 잘하시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Hey, does he look much better in person?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Does he look much better in person? 그렇죠. 이렇게 또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친구가 결혼했다고 하면 항상 저는 물어봐요. 습관적으로. 야, 너 속도 위반했냐? 재미삼아 물어보는데 가끔 여러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랑한 나머지 임신이 먼저 되어서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결혼을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속도 위반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스피드 바이올레이션, 메리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네,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샷건 메리지 속도 위반 결혼 샷건 메리지라고 합니다. 자, 아이를 가져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어?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Yeah, it was a 샷건 메리지 여러분, 샷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빰, 빰, 쫙 날아가죠. 예,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빠르게 결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야, 내가 생각하긴 있잖아. 아, 우리 엄마가 날 임신하셔서 결혼하신 것 같아. I think it was a 샷건 메리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속도 위반 결혼은 뭐라고요? 샷건 메리지 예,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요 손가락 그렇죠? dumb이라고 하죠. 이게 엄지손가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엄지손가락은 이 다섯 손가락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모든 손가락이 다 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웃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 손으로 뭘 하고 싶어도 뭔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뭔가가 매우 서툰 사람을 이 단어를 써서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걔는 애가 되게 서툴러. He's all dumbs. 이렇게 표현해요. He's all dumbs.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오, 나 되게 서툴러요. I'm all dumb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죠. 저는요, 요리에 좀 서툴러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I'm all dumbs with cooking.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뭔가 서툰 대상을 뒤에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자, 서툴을 때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이 dumb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I'm all dumbs. 이렇게 표현하시면 난 모든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에요. 라는 뜻으로서 뭔가에 서툴다라고 표현할 때 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가 서툴르다라고 할 때 all dumbs 말고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왼손이 두 개예요. 뭔가가 서툴을 때 저는 두 개의 왼손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른손, 왼손 다 있어야 되는데 두 쪽 다 왼손이여 봐요. 그럼 뭔가 할 때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서툴러 he has two left hands 이렇게 표현해요. 나 서툴러요. I have two left hands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엄지손가락 외에도 두 개의 왼팔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 일을 할 때 왼손 두 개만 있으면 상상만 해도 되게 징그럽지 않습니까? 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우리 살다 보면 굉장히 고집이 센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는 고집이 너무 세요. he is stubborn he is stubborn 그는 고집이 세요. 이 표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표현도 하나 덤으로 한번 알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he is hard-headed he is hard-headed head? head가 뭐지? 머리인가? 여러분, head는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향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로써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고집이 센을 표현할 때 이 hard-headed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그는 고집이 세 어떻게 표현해요? he is hard-headed 그렇죠? he is hard-headed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구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답니다. 네,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저는 혼자 사는데요. 밥을 다 먹고 나면 설거지를 너무 하기 싫어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동감하시나요? 아, 정말 하기 싫다. 이거 정말 하기 싫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I really don't want to do it. I don't want to do it really.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실래요? That is the last thing I want to do. That is the last thing I want to do. 자, 그것은 뭐예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마지막이에요. 즉,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싫다라고 표현하실 때 내가 하고 싶은 가장 마지막 일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That is the last thing that I want to do.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영어로 한번 다시 한번 이거 표현해볼까요? 선생님, 영어 공부는요. 가장 하기 싫은 거예요. 문장만 만들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Studying English is the last thing that I want to do.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영어 공부는 가장 마지막 일이 돼서는 안 되죠? First thing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끔 약속 시간 잘 못 지키실 때 있죠? 이때 우리는 최대한 불쌍한 표정 중이면서 친구야, 미안하다. 전철이 너무 밀렸어. 막 이런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음부터 약속 잘 지킬 게 이거 영어를 한번 준비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갑자기 appointment 떠오르고 약속하니까 promise 떠오르시나요? 네, 이 표현을 여러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속 잘 지킬 게 I will be punctual. punctual. 이 단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시간을 지키는 이런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또는 상대에게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야, 시간 잘 지켜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Hey, be punctual.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거니까. 약속 잘 지킬 게 영어를 온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I will be punctual. I will be punctual.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되게 유용한 표현이에요. 잘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를 내가 딱 듣고 이해를 했어요. 이때 여러분, 영어를 어떻게 리액션 해주실래요? 나 이해했습니다. I understand. 네,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I got you. I got you. I got you. 이렇게 표현하기로 해요. 뭔가 이해를 했을 때. 그런데 외국 애들이 이걸 또 줄여서 구어체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gotcha. 어, 오케이. gotcha. gotcha. 여러분, 뭔가 이해하셨을 때 어떻게 리액션 하시라고요? 어, yeah. I gotcha. gotcha.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지금 설명하는 거 다 이해되시면 영상 보시면서 연습해 주세요. 어떻게 이해되시면 got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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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코스도 더글라스 박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배운 표현들 다 연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뭐죠? 영어 회화는 뭐다? 그렇죠. 질러야 영어다. 네, 이 영상 자꾸 따라 하시면서 말해보셔야 여러분들 실력이 슥슥슥 는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질러봅시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막 울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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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야, 울지마.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반면, 혹은 야, 야, 야. 징징대지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징징대지마 이거 영어를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저 따라 해주세요. 스탑 와이닝. 스탑 와이닝. 여러분, 가끔 강아지를 보면 이런 소리 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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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여러분들 제일 짜증나실 때가 언제신가요? 저는 뭔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뭐 사정이 있으면 약속이 얼마든지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막 아무 말도 없이 약속시간 안 나타나거나 어떤 일정에 참석 안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약속이 되어 있거나 예약된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람 영어로 뭐라고 하게요? 네 욕하지 마시고 Bad boy 뭐 해주셔도 되겠고 이렇게 표현해요. 관용적인 표현으로 No show 라고 표현합니다. 오지 않은 사람, 나타나지 않은 사람 No show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는 걔 오는 거 기대도 안 해. 걔는 뭐 항상 말없이 안 오잖아. He is always a no show. 이렇게 표현해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야 오늘 우리 식당에 예약하고 안 온 사람이 너무 많았었어. 이때도 영어로 There were so many no shows at my restaurant.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No show 라는 게 약속이 됐는데도 안 나타나는 사람을 얘기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하시겠죠. 근데 저와 공부하기로 한 약속 시간엔 꼭 여러분들 나타나셔야 되겠습니다. No show가 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어떤 일을 몰래 하다가 딱 걸리신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상사 몰래 인터넷 쇼핑하다가 딱 걸렸어. 혹은 집에서 부모님 몰래 막 게임하다가 딱 걸렸습니다. 야 나 딱 걸렸잖아.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나 딱 걸렸어. 네 저 따라해 주세요. I was busted. I was busted. I was busted. 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여러분 bust 라는 것은요. 불씨 단속하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결국 내가 불씨 단속을 당해버린 거죠. 네 딱 걸린 겁니다. 네 그래서 I was busted 라고 표현을 해요. 만약 뭐 여러분들 게임하다 걸리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Hey I was busted playing games. 혹은 뭐 나 온라인 쇼핑하다가 걸렸잖아 라고 표현할 때 I was busted shopping online.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나 딱 걸렸어 어떻게 한다고요. 네 I was busted. 그렇죠.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살 빼기 위해서는 뭘 줄여야 되죠. 밥이죠. 먹을 거 줄여야 되죠. 그러면 밤에 잘 자기 위해서는 뭘 줄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커피를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뭔가를 줄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이 순간 reduce 라는 단어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거 말고 더 회화적인 표현 이거 한번 써주세요. Cut down on. cut down on. 뭔가를 줄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 설탕 좀 줄여야 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I need to cut down on sugar.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커피 좀 줄여야 돼 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때는 I need to cut down on coffee. cut down on coffee.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뭔가를 줄이다 뭐 기억하시라고요. cut down on. 그렇죠.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하시겠죠. 좋습니다. 여러분 카페에서 음료 같은 거 시키실 때 뭐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설탕 좀만 넣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 커피를 주문한다. 근데 뭐 얼음이 많은 게 싫으셔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셔요. 얼음 좀만 넣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죠. 조금 넣어주세요 이거 영어를 어떻게 해볼까요. 우리 a little bit. 조금 하는 순간 a little bit 떠오르시나요. 네. 그것도 좋아요. 근데 이것도 한번 표현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설탕 조금만 넣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면 easy on sugar please. easy on. easy on. 이거 기억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얼음을 좀만 넣어주세요 라고 하고 싶으시면 easy on ice please. 이런 식으로. 네. easy on.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게 뜻이 뭐냐면요. 무엇 무엇을 적당히 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말고 조금의 양 적당한 양을 원하신다면 easy on 을 표현해 주세요. 되게 좋은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고속도를 타고 이렇게 멀리 여행 가실 때 뭐가 가장 설레시나요. 뭐 풍경 많은 차들 사람들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그렇죠. 휴게소. 아 휴게소에서 먹는 호두과자 소세지 핫도그 라면 감자튀김 떡볶이 김밥 뭐 등등 등등 너무 이상하게 더 맛있어. 그렇죠. 여러분 근데 휴게소 이거 영어로 어떻게 볼까요. 네. 이렇게 표현해요. service area. 휴게소는 여러분 여러가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service area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면 뭐 휴게소는요. 뭐 쉴 수 있는 곳이니까. rest area 라고 표현하셔도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첫번째. service area. 그렇죠. 두번째 어떻게. rest area. 그렇죠. 잘 따라해 주셨어요. 아 휴게소 가고 싶다. 네. 여러분 옛날에는 되게 참 친하게 지냈는데 뭔가 몸이 멀어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 있으시죠. 이거 영어를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야 우리 관계가 좀 소원해졌어. 이렇게 표현해요. we have grown apart. we have grown apart. 여러분 이 grown이라는 것은 grow의 과거 분사 형태죠. grown은요. 점차 뭐뭐가 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apart 는 떨어져서 따로따로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소원해지게 되었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점점 소원해졌어요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we have grown apart. 한번 더. 시작. we have grown apart. 우리 소원해졌어요. 한번 더. 시작. we have grown apart.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꼭 기억을 해 주세요. 반대로 우리가 때론 누군가와 소원해지기도 하지만 누군가와 굉장히 가까워지기도 하죠. 우리 되게 친해졌어.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그 문장에서 한 단어만 바꾸면 돼요. we have grown clothes. 라고 해주시면 돼요. 예. apart 를 clothes로만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우리 되게 친해졌어. 어떻게 한다고요. we have grown clothes. 그렇죠. 예. 저도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굉장히 친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I feel like we have grown clothes. 네. 저만 그렇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해외에서 여행하시다가 식당 딱 들어가시면 음식 주문하시죠. 근데 메뉴가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영어로 된 메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케이. 에이. 아 이게 영어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영어 같긴 한데 숫자는 보이는데 아 그냥 맥도날드 갈 걸.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메뉴판 가장 위에 있는 걸 주문하게 되죠. 호불호가 덜 갈리는 대표 메뉴를 항상 맨 위에 있는 걸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실수하게 돼요. 뭘 말하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다가 식당 이름을 말하곤 합니다. 두둥. 이런 일이 진짜 발생해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되겠죠. 이 식당에서 뭘 제일 잘하나요. 영어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Hey. What is good here. What is good here. 한 번 더. 시작. What is good here. 이렇게 한 마디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뭘 잘하나요 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뭐. Hey.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뭐 추천하실 거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메뉴에 있는 거 읽지 마세요. 식당 이름 읽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창피하세요. 그렇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부모님이나 남편. 혹은 부인이나 애인이 있으면 좋은 게 뭐죠. 그렇죠. 언제나 항상. 내 편입니다. 네. 아닙니까. 네. 어찌됐든. 누구누구의 편을 들다라는 표현. 여러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side with. side with.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나는 더글라스 편에 서야 할 것 같아. I need to side with the glass. 이렇게. 이렇게. 야. 너는 항상 더글라스 편만 들더라. You always side with the glass. 이렇게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되죠. 난 아무 편도 들지 않을 거야. I will not side with anyone. 이런 식으로. side with는 누구누구 편에 들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side with. 여러분. 주위에 잔소리하는 사람 되게 많죠. 특히 부모님들의 잔소리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이거 영어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잔소리하다 영어로 뭔지 아셔요. 이거 알아주세요. neg. 라고 합니다. neg. 그래서 잔소리 좀 그만해. 라고 말씀하실 때. stop nagging at me. 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stop nagging at me. 한 번 더. hey. stop nagging at me. 그렇죠. 나한테 잔소리 하지마. stop nagging at me.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막 목소리 안 내면서 막. 공부하시면서 딴짓 하셔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I will keep nagging at you. 가 되겠죠. 계속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하겠죠. 그렇죠. 네. 저에게 집중. 네. 계속 가볼게요. 네. 여러분. 혹시 결혼하다 라는 영어 표현 아시고 계시는 거 있나요. 네. married도 되고. get married도 되고요. 그런데 또 다른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tie the knot. tie the knot. 이게 결혼하다는 의미로도 쓰여요. 이게 뭔 얘기냐고요. 여러분. 직역을 하면. 밧줄을 묶다. 혹은 매듬을 맨다는 뜻인데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유래가 하나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옛날에 한 커플이 결혼하는데. 글쎄요. 반지 살 돈이 없어서. 가느다란 실로 이렇게 매듭 반지를 만들어서. 결혼했다라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다를. tie the knot. 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네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어찌됐든. 결혼하다의 또 다른 표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tie the knot. 그렇죠. 문장을 좀 만들어 볼까요. 야 니들 언제 결혼할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When will you guys tie the knot.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야 니들 있잖아. 언제 결혼하기로 결심했어. Hey. When did you decide to tie the knot.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고요. marry. get married. 또 하나 더. 그렇죠. tie the knot.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마다 이렇게 내려오는 집안 내력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의 집안 내력은 무엇인가요. 뭐. 친구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야 너는 왜 이렇게 부지런해. 어. 우리 집 내력이야. 야 너는 왜 이렇게 술 잘 먹냐. 아유. 우리 집 내력이야. 우리 집 내력이야. 이거 영어를 어떻게 볼까요. 네. 이렇게 표현하나 합니다. It runs in the family. It runs in the family. 즉 어떤 특정 행위나 상태가 가족 안에서 이렇게 달린다. 즉 결국 집안에서 흐르는 내력이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친구가 물어봅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부지런해. 어. Because it runs in the family. 어. 집안 내력이니까. 야 너 왜 이렇게 술 잘 마셔. It runs in the family. 어. 이게 집안 내력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집안 내력이야. 시작. It runs in the family. 한 번 더. It runs in the family.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 되게 불필요하게 질질 끄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 빨리 빨리 좀 하면 좋겠는데 계속 어떤 일을 질질 끕니다. 여러분 질질 끌다 영어를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이거 알아주세요. 드래그아웃. 드래그아웃. 여러분 드래그는요. 어떠한 물건을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마우스 이렇게 드래그 건다라는 표현 많이 쓰시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일을 질질 끌 때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야 야 야 질질 끌지 좀 마.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Hey don't drag it out. Don't drag it out. 질질 끌지 마. Don't drag it out.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야 난 그거 질질 끌고 싶지 않아.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I don't wanna. I don't wanna drag it out. I don't want to drag it out.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질질 끌다가 뭐라고요. 드래그아웃. 질질 끌다. 드래그아웃. 그렇죠.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 실수 많이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인지라. 여러분 근데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미안하다고. 취소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그 말 좀 취소할게. 그 말 취소할게. 이거 영어로 어떻게 볼까요. 제가 이걸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요. 첫 단어로 이게 가장 먼저 제 귀에 들려요. cancel. 여러분 cancel 먼저 떠오르셨나요. 근데 그거는 어떤 예약이나 약속을 취소할 때 쓰는 단어고요. 내가 내 뱉은 말 취소할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시면요.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내가 뱉은 말을 다시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I will take that back. 이렇게 표현해요. I will take that back.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I will take that back.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말 취소할게. I will take that back. 한 번 더. I will take that back. 그렇죠. cancel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야 야 너 지금 뭘 하고 있어. 야 너 그 말 취소해라. 야 그 말 취소해라. 이걸 어떻게 할까요. hey cancel. cancel. 아니죠. 어떻게. hey take that back. 명령문으로. hey take that back. 라고 표현하시면 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클스톡 더글라스 팍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영어 회화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질러야 영어 회화 너. 오늘도 현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회화 문장들을 자꾸자꾸 질러 보면서 열심히 연습해 봅시다. go. 자 여러분들. 뭔가를 구입하실 때 실속 따지시죠. 실속이 뭐죠. 질도 좋은 반면 가격도 저렴한 걸 실속있다 라고 하죠. 실속있다. 이거 영어를 한번 알아 봅시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good value for money. good value for money. 자 예를 들어서 야 그 책 있잖아. 되게 실속있어. 값도 싸고 되게 내용도 알차. the book is good value for money.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또 하나 예문 들어볼까요. 야 그 차 있잖아. 그 차 되게 실속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 잘했습니다. the car is good value for money.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영어는 뭐가 실속있을까요. hackers죠. hackers is good value for mone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실속있는거 뭐라고요. 다같이. good value for money.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우리 실속있게 삽시다. 자 가끔 친구들과 즐겁게 놀거나 아니면 식사하는 이런 좋은 자리에서 꼭 분위기 깨는 사람 꼭 있습니다. 그렇죠. 야야야. 초치지마. 지금 분위기 좋은데 뭐하는 거야. 초치지마. 이거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don't spoil the mood. don't spoil the mood. 여러분 스포일은 뜻이 뭐냐면요. 못쓰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나 혹은 망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don't spoil the mood. 그렇죠. mood라는 것은 분위기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야. 초치지마. 시작. don't spoil the mood. 네. 잘 따라해 주셨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 중에서 여러분 가장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문화가 뭔지 아세요. 네. 바로 이 젓가락질입니다. 젓가락. 자. 길다란 스틱으로 밥을 먹는 걸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뻥도 쳐봤어요. 난 젓가락으로 파리도 잡아왔다. 막 이렇게 뻥을 치곤 했는데. 자. 그러면서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젓가락질을 가르쳐줬거든요. 자. 그 외국인 친구들은 저의 손 모양을 보면서 최대한 저를 따라해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해맑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like this. like this. 예. 저를 또랑또랑 쳐다보면서 Hey Douglas. like this.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like는요. 좋아하다는 뜻도 있지만 뭐뭐와 같은 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잘 따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음. like this. 예. 이렇게 물어보곤 하죠. 이렇게.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like this. 그렇죠. 한 번 더. like this. 이렇게. 마지막 한 번 더 크게. like this. 네. 잘하셨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술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적당히 마셔야 되겠습니다. 왜죠. 필름이 끊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 필름이 끊겼다. 이거 영어로 한번 해보죠. 필름이 끊겼다. 컷도 생각나고 필름도 생각나고 네.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black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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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blackout이라는 것은요. 기절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필름이 끊기면 어때요. 그렇죠. 어제 일이 캄캄한 듯. 그렇죠.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 필름 끊겼다. 라고 표현할 때 이 blackou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과거 형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야. 나 어제 완전 필름 끊겼었잖아.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I blacked out yesterday.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야. 나 어제 완전 필름 끊겼었어. I blacked out yesterday.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죠. 야야야. 그 여자 있잖아. 그녀는 어제 완전 필름이 끊겼었어. 그녀. She blacked out yesterday.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Never blackout. 오케이. 자.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저요. 이게 토박입니다. 여러분 토박이가 뭐죠.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이 태어나서 쭉 그곳에서 살아오면 그걸 우리가 토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토박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네. 이렇게 표현해요. 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I was born and raised here. 이렇게 표현해요. 본은요. 태어난이라는 뜻이고 raised는 길러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박이를 영어로 난 여기서 태어났고 그리고 자라왔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 토박이야. I was born and raised here. 난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지역 이름을 넣어볼까요. 저는 수원 토박이거든요. 난 수원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was born and raised in 수원.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만약에 서울이면. I was born and raised in 수원.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을 이렇게 뒤에 넣으셔도 된답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 태어난 곳. 토박이 지역 말씀하시면서 문장 한번 만들어볼까요. 나 여기 토박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예. 여러분들 지역 잘 말씀하셨나요. 한번 더 크게. 시작. 오 예.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토박이 was born and raised here. 아니면 특정 장소. 자. 애인하고 싸웠습니다. 여자친구가 막 웁니다. 어 어 어 어. 아 여자는 흥흥흥 울겠죠. 남자친구도 막 울어요. 싸워서 어 어 어 어 웁니다. 눈물 닦아. 라고 한 마리 해주면 되게 좋겠죠. 야. 눈물 닦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눈물 닦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눈물 닦아. 닦아. 오케이. clean your tears. 자. 여러분 clean. 청소가 아니라요. 여러분 눈물을 말리렴 이렇게 말해요. 말리다.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dry your tears. 야. 눈물 닦아. dry your tears.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야. 눈물 닦아. 어떻게. dry your tears. 그렇죠. 어떻게. 한 번 더. 그렇죠. dry your tear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dry your tears. 꼭 기억하십시오. 좋습니다. 여러분. 가끔. 체하시거나. 뭘 잘못 드시면 어때요. 속이 막. 울렁울렁 거리면서. 그죠. 토하시죠. 토하다. 영어로 한번 알아볼까요. 토하다 볼까요.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throw up. throw up. 나 토했어. 과거 형태를 표현하려면. I threw up. 이렇게 표현합니다. throw up. 왜 이런 표현을 쓰지. 여러분. throw 뜻이 뭐죠. 던지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뱃속에서 누가 음식을 위로 막 던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워억이 됩니다. 그래서 토하다 를 영어로. throw up. 나 토했어. 과거로 얘기하려면. I threw up.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나 토했어. 여러분들 크게 한번 가볼까요. 시작. I threw up. 한번. 시작. I threw up. 네. 잘 표현하셨습니다. 토하다. 언젠가 갖고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뭔가가 부족할 때 있죠. 막 동전이 필요한데 갑자기 동전이 부족하다거나.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음식이 모자르다거나. 뭔가가 이렇게 모자르다 라고 표현할 때.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볼까요. 모자르다.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I am short of blah blah blah. 여러분. short 뜻이 뭐죠. 예. 뭐 짧은 키가 작은 이런 뜻이 있지만. 뭔가가 모자르다 라는 의미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야. 어떡하지. 나 1달러가 모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I am short of a dollar.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 나 동전이 모자라. I am short of coins. 아니면 뭐. 어. 나 시간이 모자라. I am short of time. 이런 식으로. 뭔가가 모자르다 라고 할 때. 그 대상을 맨 뒤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어. 나 1달러가 모자라. 어떻게 한다고요. I am short of a dollar. 그렇죠. 야. 나 5달러가 모자라. I am short of five dollars.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모자르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I am short of blah blah blah. 좋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굉장히 민망한 순간 있으시죠. 사람들이 막 많은데. 걷다가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바지 지퍼가 열려있는 걸 누가 봤다거나. 어우. 너무나 민망합니다. 그렇죠. 나 민망해. 이거 영어로 한번 알아봅시다. 민망해. 네. 이렇게 표현하세요. I am embarrassed. I am embarrassed. embarrassed. 여러분. 이 단어 뭔가 좀 어려 보이지만. 회화적으로 되게 많이 쓰입니다. embarrassed 가 뜻이 뭐냐면. 민망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거를 얘기해 볼까요. 나 있잖아. 어제 되게 민망했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네. I was embarrassed yesterday.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다 같이. 나 어제 되게 민망했었어. 시작. I was embarrassed yesterday.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민망하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나 어제 되게 민망했었어. 시작. 그렇죠. I was embarrassed yesterday.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민망해. 기억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 굉장히 우울할 때 있으시죠. 아. 난 정말 취직도 안 되고. 너무 우울해. 하. 나 어제 악몽을 꿨거든. 우울해. 나 어제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우울해. 여러분. 우울하다는 표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네. I feel. I feel... sad도 괜찮은데. 이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I feel blue. blue. 어? 선생님. blue. 파란색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blue라는 게 우울한, 우울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할 때 이렇게 표현하세요. Hey I feel blue today. 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I feel blue. 네. 한 번 더 크게. 시작. I feel blue. 네. 그렇게 표현하시면 나 우울해 라는 표현으로써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싼 물건 사실 때 한 번에 이렇게 비싼 금액을 딱 지불하기가 부담되지 않나요? 아, 제 꿈입니다. 아, 몇백만 원. 야, 나 있어. 막 내는 거야. 그렇죠? 한 번에 큰 양을 지불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손이 떨려요. 덜덜덜덜 떨립니다. 이거 한번 영어로 알아 봅시다. 제가 이것을 할부로 살 수 있을까요? 이거 한번 영어로 알아보죠. 꼭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내가 그것을 살 수 있을까요? 일단 어떻게 해볼까요? 그렇죠? Can I buy it? 하신 다음에 할부로라는 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On installment라고 합니다. On installment. 예, installment라는 뜻이 뭐냐면 분할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on installment라고 하시게 되면 할부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붙여서 얘기하면 제가 할부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Can I buy it on installment?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on installment. 이게 할부로라는 뜻입니다. 자, 다 같이 제가 할부로 살 수 있을까요? 자, 크게 시작. Can I buy it on installment? 그렇죠. installment.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물건 구입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네, 할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짐을 옮기는데 친구 도움이 막 필요할 것 같아요. 짐이 너무 많아요. 자, 친구한테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자, 근데 갔더니 친구가 막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어요. 친구가 너무 착하게도 도와준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더글라스 내가 이거 숙제하는 거 얼른 끈대요.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갑자기 확 급하게 숙제를 해요. 그 착한 친구에게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라고 한 말이 말해줘 볼까요? 이거 어떻게 말할까요? 어, 천천히 해. 어떻게 얘기해볼까요? 영어로. 천천히 해.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왠지 슬로우가 들어갈 것 같지만. 예,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저 따라해 주시겠어요? Hey,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어떻게 해? Take your time. 이게 바로 천천히 해. 이런 뜻이에요. 자, 즉,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면. 자, 엄마. 저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근데 엄마가 얘기합니다. 어, 설거지 얼른 끝내고 갈게. 자, 우린 좀 미안한 마음에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그럼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자,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네. Mom, take your time. Mom, take your time. 천천히 와요.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슬로우 쓰지 마시고요. 이 take your time.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take your time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take your time. 천천히 차근차근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집에서 TV를 보거나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전기, 불이 맘하고 나갔어요. 어, 불 나갔다. 이거 영어를 어떻게 볼까요? 불 나갔다. 불, 라이트가 나갔다. 라고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Hey, the light went out.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어떻게? The light went out. 이렇게 표현하신다고요. 그대로 표현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불 나갔어요. 어떻게? The light went out. Went out. 그렇죠. 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겁니다. 불 나갔어요. The light went out. 네,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여러분, 불이 다시 들어왔어요는 어떻게 할까요?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오, the light came back. The light came back. 이렇게 또 표현하시면 돼요.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썸을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썸을 탈 때 어때요? 굉장히 많이 설레시죠? 이 설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표현할 때 되게 재미있어요.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I get butterflies in my stomach. What? 뭐라고요? 나비가 내 속에서 날아다닌다고요? 여러분, 나비가 안에서 이렇게 날개를 펄럭이니까 내 가슴도 이렇게 펄럭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설레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I get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나비 날아다니는 거 상상해 보셔요. 굉장히 좀 설레지 않나요? 아닌가? 어찌됐든 I get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렇게 표현해요. 문장 좀 만들어 볼까요? 제가 그녀를 본 순간 설레였습니다. When I saw her, I got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녀가 나에게 미소를 지었을 때 난 설레였습니다. When she smiled at me, I got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설렌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 뱃속에, 내 안에 뭐가 날아다닌다? 그렇죠. 나비가 날아다닌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굉장히 정석대로 하는 분들 있죠? 어떤 융통성을 좀 부릴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FM대로 하시는 분들 계셔요. 자, 정석대로. 이거 영어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By the book. 지금 무슨 얘기냐? 책에 쓰여진 대로, 매뉴얼대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By the book. 그렇죠. 이게 정석대로라는 뜻이에요. 문장 만들어 볼까요? 야, 그는 있잖아, 일을 되게 정석대로 해,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He works by the book.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혹은 뭐, 그는 있잖아, 모든 일을 정석대로 해. He does everything by the book.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는 요리를 정석대로 해. He cooks by the book.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영어도 정석대로 공부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 더글라스와 함께하면 더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제 영상 돌려보시면서 반복 연습하고 계시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질러야 영어 회화다. 자,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질러야 영어 회화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열심히 현재 외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영어 문장들을 같이 연습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딴청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죠? 막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얄미워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한번 외쳐주세요. Make yourself useful.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Make yourself useful. 이 뜻이 뭐예요? 한번 직역을 해볼까요? 그렇죠. 너 자신을 좀 유용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죠. 즉, 좀 도움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자꾸 딴청을 피우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네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Make yourself useful. 그렇죠. 딴청을 피우는 친구에게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Make yourself useful. 네, 잘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같은 패턴에 또 다른 표현 하나 더 볼게요. 자, 만약에 손님이 딱 집에 왔습니다. 자, 그들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멘트를 좀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런 말 많이 하셨죠? 어, 너희 집처럼 편안하게 있어. 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 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렇죠? 참 상대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표현 같은데 이거 한번 영어로 해봅시다. 어, 너희 집처럼 편안하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Make yourself at home. 네 자신을 집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즉, 편안하게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예, 어떤 손님이 왔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겠죠.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시작. Make yourself at home.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아니면 같은 표현이 또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Feel at home. Feel at home. Feel. 느껴라. At home.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 편안하게 있어.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네, 잘 기억을 해주셔서 손님들 오시면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가끔 친구다, 혹은 애인하고 싸울 때 우리 자주 하는 멘트 있죠. 야, 그냥 미안하다고 한 마리 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따져. 자기야, 미안하다고 한 마리 해. 그럼 다 끝나는 거잖아. 여러분,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 이런 말 좀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미안하다고 하면 될 걸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영어로 한 번 해봅시다. 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잖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잘 들어보세요. All you have to do is just say sorry. 살짝 긴데. 다시 한 번 해볼까요? All you have to do is just say sorry.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네가 해야 할 것들은 단지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뿐이야.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해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면 돼. 이런 표현입니다. 자, 같이 한 번 영어로 다시 한 번 해볼까요? 시작. All you have to do is just say sorry. 야,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 한 번 더. 시작. All you have to do is just say sorry.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해할 때는 꼭 미안하다고 표현을 합시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삐칠 일을 할 것 같아요. 사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별것도 아닌 것에 상처를 좀 받기도 하는데. 뭐 혈액형 같은 건 상관없이. 그렇죠? 우리의 삶은 어때요? 뭐 삐졌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삐쳤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나 너한테 삐쳤어. 나 너한테 삐졌어. 이런 표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I am ticked at you. I am ticked at you. ticked. be ticked at. 누구누구에게 삐지다. 이런 의미예요. 혹은 현재 완료로 표현하셔도 돼요. I've been ticked at you. I have been ticked at you.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그래서 너 나한테 삐졌지? 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Hey, are you ticked at me? 이렇게 또 표현하셔도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 나한테 삐졌어? Are you ticked at me? ticked. 이 단어가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삐진, 화난, 언짢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너 나한테 삐졌지? 라고 할 때 Are you ticked at me? 나 너한테 삐졌어. I am ticked at you.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하시겠죠? 좋습니다. 네, 우리 또 살면서 이런 말도 많이 쓰지 않나요? 야야야, 네 차례야. 얼른 가봐. 야야야, 네 차례야.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어떤 순서를 기다리거나 할 때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영어로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 네 차례야. 네 차례야.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It's your turn. It's your turn. Turn. 네, turn이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turn은요, 순번 차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네 차례야. Hey, that's your turn. It's your turn. 이렇게 표현하신다라는 거죠. 혹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야, 내 차례니?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지 않아요. 야야야, 내 차례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Is it my turn? 이렇게. 다 같이 해볼까요? 내 차례니? Is it my turn? 한 번 더. Is it my turn?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엔 참 비밀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 종류의 비밀이 있습니다. 애인 몰래 비밀리의 멋진 이벤트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비밀리의 어떤 계략을 꾸민다거나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 있다거나 넌 사실 나의 이벅 동생이야. 난 사실 너의 친엄마가 아니란다. 뭐 이런 것들. 어떤 일이든 간에, 그렇죠? 나중엔 모든 것들이 들통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영어로 이거 한 번 표현해봅시다. 모든 것이 들통나버렸어.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Everything is all abroad. 어떻게? 다 같이. 시작. Everything is all abroad.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abroad는요. 해외로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널리, 사방으로라는 의미도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빰하고 들통나버렸을 때 이렇게 외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시작. Everything is all abroad. 한 번 더. 시작. Everything is all abroad. 네 그렇게 영어로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좋고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들통이 나버리면 상관없겠지만, 여러분,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막 넘겨짓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네, 쓱 한 번 떠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얄미워요. 그렇죠? 이거 영어로 해봅시다. 저기요, 넘겨짓지 마세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이렇게 말씀하셔요. Don't assume too much. Hey, don't assume too much. 어떻게? 시작. Don't assume too much. 네, 여러분, assume 이 단어는요, 추정하다, 가정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함부로 넘겨짓을 때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어떻게? 다 같이. 시작. Don't assume too much. Hey, don't assume too much. 다 같이. 한 번 더. 마지막. 시작. Don't assume too much.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또 넘겨짓기도 합니다. 자꾸 저보고 40대라고 막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총각입니다. 30대 총각입니다. 아시겠죠? Don't assume too much. 오케이. 자, 여러분, 주위를 보면요. 신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경지를 따라갈 수 없는 타고난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 이거 영어로 한 번 해볼까요? 여러분, 타고난이란 단어 몇 개가 떠오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뭐, natural, 혹은 뭐, born이란 단어 떠오르실 텐데,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알고 계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타고난 재능이라는 것은 곧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죠.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 He's got the gift. He's got the gift.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타고난 재능, 어떤 뭐, ability 이런 단어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gift라는 단어 쓰시면 돼요. He's got the gift. She's got the gift.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 어떻게? 시작. He's got the gift. 그렇죠? 그 여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 She's got the gift.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나의 gift는 뭘까?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자, 글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에 재능이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인간은 부족한지라 항상 부탁을 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맞죠? 야, 부탁인데. 아, 나 만 원만 꺼줄래? 아, 부탁이야. 아, 나 지금 만 원이 없어서 좀 빌려줄래? 혹은, 야, 미안한데. 아, 나 좀 도와줘. 아, 나 지금 급한 상황인데. 아, 부탁이야. 부탁이야. 여러분, 부탁이야. 이거 영어로 알보니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I'm begging you. I'm begging you.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I'm begging you. Yeah, beg. 라는 동사는요. 간절히 바라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간절히 뭔가를 부탁할 때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야, 부탁인데 나한테 만 원만 좀 줄래? I'm begging you to give me 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야, 부탁인데 나 좀 도와줄래? Hey, I'm begging you to help me ou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뭔가를 부탁할 때 야, 부탁이야. 부탁이야. I'm begging you to blah, blah, blah. 넣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I'm begging you to focus on me. 네, 지금 핸드폰 만지작거리셨던 분들 핸드폰 넣으시고 저에게 집중하십시오. 부탁입니다. I'm begging you. 오케이. 자, 부탁하면서 이런 말 한 마리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야, 제발 나 만 원만 꽂아줘. 내일 내가 진짜 갚을게. 맹세해. 정말 맹세해. 여러분, 우리 맹세한다는 말 자주 쓰죠. 영어로도 많이 쓰거든요. 영어로 어떻게 해볼까요? 나 맹세해. 예,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I swear. I swear. 여러분, swear 이 단어는요. 욕설을 하다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또한 맹세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잘 이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 맹세해.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I swear.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위해서 더글라스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I swear. 맹세합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단언컨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쓸쓸한 솔로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슬퍼. 우리는요. 솔로를 벗어나기 위해 이 말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말 많이 하죠? 그렇죠. 미안한데 야, 쟤 좀 소개 좀 시켜줄래? 야, 야. 아, 저 남자의 저 여자의 아우, 야, 예쁘다. 야, 좀 소개 좀 시켜줄래? 자, 살기 바쁜 와중에 누가 좀 소개를 시켜줘야. 그렇죠. 누구를 만나든 말든지 하겠죠. 그렇죠? 영어를 어떻게 볼까요? 야, 쟤 좀 소개 시켜줄래?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알아요. 소개하다 하는 순간 introduce 떠오릅니다. 맞죠? 자, 그거 말고 우리 이 표현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Hey, hook me up 여러분, hook up은요. 뭔가를 연결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를 연결해 준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저 여자의 좀 소개시켜줘. Hey, hook me up with her.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야, 저 남자의 좀 소개시켜주라. Hey, hook me up with him. 야, 더글라스 좀 소개시켜줘. Hey, hook me up with Douglas. 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 자주 써먹을 것 같죠? 그렇죠? 잘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 좀 소개시켜줘. hook me up. 그렇죠. 한 번 더, 더 크게. 시작. hook me up. 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서 자주 써먹으십시오. 아시겠죠? 네, 여러분은 여행하시다가 아니면 쇼핑하시다가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가 있지 않나요? 이때 영어를 어떻게 표현하셔요? 뭐, expensive도 좋고요. 아니면 뭐, pricey라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 번 써보실래요? 와우, that's too steep. steep. that's too steep. 예, steep는요. 터무니없는, 무리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굉장히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셔요. 어떻게 해? 다 같이? 시작. that's too steep. 와우, sorry. that's too steep.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하고 대화를 마칠 때 이런 말 많이 쓰지 않나요? 자, 블라블라블라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화를 마치면서 혹은 헤어지면서 그래, 계속 소식 알려줘. 음, 잘 지냈는지 안부 전해줘.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거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어떤 대화를 끝마치거나 헤어질 때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어, 소식 알려줘. Hey, keep me posted. keep me posted. 다 같이. 시작. keep me posted. 네, 여러분. keep 누구 posted는요. 누군가에게 정보와 상황을 계속 알려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 마무리 짓곤 합니다. 어, 그래. 뭐 소식 알려줘. 어떻게 한다고요? keep me posted. 예,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같은 의미로서 이 표현도 기억을 해주세요. keep me updated. keep me updated. 예, 이 표현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유용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어, 소식 알려줘. 어떻게 한다고요? Hey, keep me posted. 똑같은 표현은 뭐라고요? keep me updated. 네, 그렇죠. 너무 잘 따라해주셨습니다. 네, 여자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어머, 자기야. 어, 이게 뭐야. 어, 갑자기 꽃이야. 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어, 오다 주웠다, 이거. 어, 멋있습니다. 그죠? 한 번 꼭 써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설마 이 남자친구가 꽃을 주었겠습니까? 그죠? 오다가 샀겠죠. 오는 길에 샀어. 이거 영어로 한번 알아봅시다. 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잘 보셔요. I picked it up on the way. I picked it up on the way. 자, 같이 한 번 해볼까요? 시작. I picked it up on the way. 여기서 여러분, pick는요. 진짜 주운 게 아니고 샀다는 의미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on the way는 오는 길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는 길에 샀어. I picked it up on the way. I picked it up on the way.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같이 한 번 해볼까요? 오는 길에 샀어. 시작. I picked it up on the way. 그렇죠.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on the way 참 좋은 표현이에요. 오는 길에라는 뜻이에요.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이 많이 남으면 어떻게 하셔요? 집으로 싸가시죠. 저는 뭐 집으로 싸간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남은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영어로 이거 어떻게 볼까요? 집으로 싸갈게요. 생각나시는 거 좀 있나요? 그렇죠. 제가 이거 포장할 수 있을까요? 뭐, can I wrap this? 뭐 이런 표현. 아니면 뭐 제가 이걸 집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뭐, can I take this home?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는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can I have a doggy bag? can I have a doggy bag? 여러분, doggy는요. 강아지라는 뜻인데 강아지? 그럼 뭐야? 뭔가 남는 음식을 강아지를 줄 것 같은 좀 뉘앙스가 있지만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음식을 집에 싸가지고 가고 싶다는 의미거든요. 네, 재밌죠?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거 집에 가져갈 수 있을까요? can I have a doggy bag? 그렇죠. 한번 더. 시작. can I have a doggy bag? 네, 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족 더글라스입니다. 오늘도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생활 영어 표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네, 바로 반복. 반복해서 말해보는 것이죠. 자, 영어 회화 표현을 같이 발음해보면서 그 표현에 맞는 상황도 함께 알려드릴 거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신나게 한번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파이팅해서 함께 공부를 해나가야 될 텐데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영어 공부 끝까지 가셔야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둬볼 텐데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자, 아, 이거 영어로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네,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돼요. 되게 재밌어요. Not until the fat lady sings. 천천히 해볼까요? Not until the fat lady sings.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뚱뚱한 여자가 노래할 때까지 not, 끝난 게 아니야. 이런 뜻인데 아, 이게 뭔 소리지? 그럼 직역을 하니까 좀 생뚱 맞아요. 그렇죠? 이게 뭔 소리일까요? 여보, 혹시 밤 늦게까지 TV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이야 24시간 프로그램이 나오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모든 방송이 다 끝나고 나면 애국가가 울려 퍼지죠. 자, 그 애국가가 울려 퍼져야 어때요? 아, 진짜 하루가 끝났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서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곤 했거든요. 자, 미국도 모든 TV 방송이 끝날 때 한 좀 등치고 좀 살짝 뚱뚱하신 여성분이 나와서 미국 국가를 부르는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악가가 노래를 부를 때까지는 하루가 끝난 게 아닌 거죠. 예, 그런 의미로써 이게 Fat Lady Sings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결과는 두고 봐야 하는 거야. 라는 표현을 이렇게 재밌게 한답니다. 자, 2부로 한번 해볼까요? 자, 가볼까요? 시작! Not until the fat lady sings. Not until the fat lady sings. 더 크게! 시작! Not until the fat lady sings. 그렇죠?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야. 그렇죠? 이런 의미인 거죠. 자,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더 글렀어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나 이제 그만 쉬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힘들어. 집에 돌아가고 싶어. 안 될 것 같아. 자, 이때 한 마리 해주십시오. 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영어로. Not until the fat lady sings.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요. 결과는 두고 봐야 하는 거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해서 영어 공부 마무리 잘 해봅시다. Not until the fat lady sings. 네, 좋습니다. 자, 가끔 우리는 말 실수를 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내 의도와는 다르게 갑자기 막 욱해서 흑! 그래서 잘못된 어휘가 막 나오거나 욕설이 팍팍팍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바로 사과하죠. 아, 미안하다. 함부로 말해서 미안해. 네, 갑자기 사과를 합니다. 그렇죠? 자, 함부로 말해서 미안해. 이런 표현 꼭 알아두세요. 우리는 항상 말 실수를 하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Pardon my French. 같이 시기죠? Pardon my French. 그럼 pardon이라는 뜻은요. 미안하다는 뜻인데요. 해석을 해보면 불어가 나의 불어가 미안하다고 난 지금 영어를 썼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서 쓰이는 프렌치는요. 불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욕설, 심한 말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프렌치라는 단어가 그래서 pardon my French 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excuse my French excuse, pardon하고 같은 의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 미안해. 어떻게 한다고요? Sorry, pardon my French. 그렇죠? 나의 불어 미안해. 이런 의미죠. 네,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함부로 말해서 미안해. 시작! pardon my French. 네, 잘 따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밀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야야, 이거 비밀인데 야, 너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라면서 비밀들을 막 이야기하곤 하죠. 다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확인 차원에서 한 마리 더 해줍니다. 야, 너 이거 탈로 나면 안 된다. 야, 너 이거 꼭 비밀로 해야 돼. 알았지? 이거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꼭 비밀로 해. 이거 비밀이요. 또 다른 단어 하나 있을 텐데. secret. 뭐, it's secret. 또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써주세요. 저 한번 따주시겠어요? Hey, keep it to yourself. keep it to yourself. 한 번 더. 시작! keep it to yourself. keep it to yourself. 너만 알고 있으라는 거죠. 너만 keep 하고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비밀 이야기했어.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한 마리 어떻게? 한 번 더. 그렇죠. keep it to yourself. 네, 그렇게 한 마리 해주시면 비밀이 바로 탈로 나지 않겠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비밀이면 우리가 또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알았어? 알았어? 그 비밀 내가 꼭 지킬게. 이거 영어로 해봅시다. 내가 그 비밀 꼭 지킬게. 그 비밀 지킬게. 지킬게. 네, 이렇게. I will keep it to myself.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I'll keep it to the grave. I will keep it to the grave. grave. 무덤까지 그 비밀을 가져갈게. 라는 해석이죠. 지격을 하며.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나요? 야, 내가 무덤까지 그에게 가져갈게. 즉, 비밀로 하겠다는 뜻이죠. 영어로도 그렇게 표현이 되네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 비밀 꼭 지킬게. I will keep it to the grave. I will keep it to the grave. 그렇죠. 여러분, 비밀 있으시면 꼭 지키십시오. Take it to the grave. 여러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이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기해주고 싶은데 스토리가 뭔가 좀 복잡해요. 설명하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하나하나 일일이 말하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죠. 야야, 근데 말하자면 좀 길어. 내가 나중에 얘기해줄게. 말하자면 좀 길어. 이거 영어로 해볼까요? 이거 간단해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It's a long story. 간단하죠? 더 크게 말하자면 길어. 어떻게? It's a long story. 네, 말하자면 길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내일 말해줄게. 영어로 어떻게 볼까요? It's a long story. 말하자면 길어. 내가 내일 말해줄게. I will tell you tomorrow. 말하자면 길어.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 Hey, it's a long story. I don't want to tell you now. 이런 식으로 또 응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누군가를 비꼴 때. 우리가 함부로 비꼬면 안 되겠지만 가끔 비꼬는 말 많이 쓰시죠. 아이고, 잘한다. 우리 엄마가 저에게 하는 말. 아이고, 또 먹니? 잘한다.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자, 너 잘한다. 이건 진짜 잘해서 얘기한 게 아니죠. 뭔가 좀 비꼬는 말인데 이거 영어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Nice going. Nice going. 자, 이 표현은 그냥 진짜 잘했다는 칭찬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억양에 따라 비꼬는 표현이 되기도 하죠. 자, 칭찬이면 어떤 억양일까요? Nice going. 좀 비꼬는 거면. Nice going. 그렇죠. 표정과 억양이 좀 중요하죠. 그렇죠? 자, 문장 한번 만들어볼까요? 잘한다. 네가 또 그녀를 울렸구나. 영작하면 해볼까요? Nice going. You made her cry. 이렇게. 아니면 잘한다. 너 또 수업 빠졌구나. Nice going. You missed the class. 이렇게 비꼬는 표현을 하시고 싶으시면 표정 살짝 좀 얄밉게 지으면서 Nice go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죠. 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catch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잡다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 단어가 명사로서 사람에게 쓰이게 되면 이런 뜻이 있어요. 탐나는 인물, 매력적인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매력적이면, 여러분 매력적인이란 표현 떠오르는 단어 있으신가요? 네, 뭐 attractive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charming, 아니면 정말 많이 쓰는 거 hot 등등이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써주세요. catch. catch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만들려고 보면 그녀는 되게 매력적이야. 와우, she's a catch. 이렇게. 어, Douglas 되게 매력적이야. 네, 문장만 만들게요. Douglas is a catch. Nice going. 네, 이렇게 비꼬지 마시고 자, 기억해 두세요. catch가 잡다라는 뜻도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뜻. 매력적이니까 잡고 싶죠. 네, 꼭 기억을 해 주세요. 네, 여러분 옆에 보니까 아,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야, 친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기분 풀어. 기분 풀어. 영어로 한 마디 한번 해줘 볼까요? 야, 기분 풀어. 예, 이 표현 알아두세요. lighten up. lighten up. 다 같이 시작. lighten up. 네, 이게 기분 풀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lighten 단어 찾아보시면 완화하다, 누그러트리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 좋은 감정을 좀 완화시키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 기분 안 좋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러면 한 마디 격려해 주세요. 괜찮아. 야, lighten up. 기분 풀어. lighten up.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기분 안 좋은 게 있었다면 네, please lighten up. 네, 어디를 가든 여러분, 항상 교만하고 자기애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기만 하면 되는데 막 다른 사람들을 깔보기도 해요. 아, 너무 싫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될 텐데. 자, 누군가를 깔보다라는 표현 영어로 한번 말아봅시다. 깔보다. 깔보다. 예, 깔보는 거 어때요? 위에서 눈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 깔면서 야, 야, 야. 아, 이러면서 무시를 하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깔보다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look down on. look down on. look down on. 깔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깔보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문장 한번 만들어볼까요? 야, 그는 나를 되게 깔봐. 어떻게 하면 될까요? he looks down on me. 이렇게 표현을 맞추면 돼요. 어떻게? he looks down on me. 그는 나를 되게 무시해. 알아봐. 자, 이런 표현도 한번 해볼까요? 야, 야, 야. 난 널 깔보지 않아. 오해하지 마. 난 널 깔보지 않아.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볼래요? 잘했어요. I don't look down on you. 이렇게 또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don't look down on anyone. 그 어느 누구도 깔보지 마십시오. just love. 예, 사랑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가끔 잘 까먹으시나요? 저도 항상 수업을 하다보면 학생들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데 아, 항상 까먹어요. 영희한테 수진이라고 하고 수진이한테 영희라고 하고 예, 어, 까먹었다. 이거 영흐로 한번 해볼까요? 어, 나 까먹었어.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네, 뭐 I forgot 혹은 뭐 I can't remember 뭐 이 정도 있으실 텐데 이 표현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와우, that slipped my mind. 다 같이. 시작. that slipped my mind. 더 크게. 시작. that slipped my mind. 네, 이것도 까먹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sleep은요. 미끄러워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그 대상이 내가 기억해야 될 그 대상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미끄러졌다라고 기억하시면 쉽게 외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야야, 너 저 남자의 이름 기억나? 어우, 나 까먹었어. 어우, that slipped my mind. 자기야, 내 생일이 언제지? 아, that slipped my mind. 아, 이런 생일을 까먹다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뭔가를 까먹었을 때 I forgot 줬고요. that slipped my mind. 이렇게 표현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10가지 표현한 거 있죠? 까먹지 않도록 입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딱 끄지 마시고 한 번 더 보시면서 입으로 크게 연습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도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영어 회화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질러야 영어 회화다. 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자, 질러야 영어 회화다. 시작. 질러야 영어 회화다. 그렇죠? 오늘도 현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영어 회화 문장 자꾸 이렇게 질러보면서 열심히 연습해 봅시다. Go, go! 자, 봅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저절로 일이 해결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것은 알아서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자, 그 일은 알아서 해결될 거야. 라는 표현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것 같은데요. 영어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It will work itself out. It will work itself out. 자, 다시 목소리를 크게 자꾸 보지만 마세요. 입으로 크게 벌리셔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쉬죠. It will work itself out. 네, 잘했어요. Work out은요. 해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것은 알아서 해결될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It will work itself out. 네, 한 번 더. It will work itself out. 네, 너무 잘 따라해 주셨습니다. 좋은 표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전에 배웠던 표현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나 아직 안 죽었어. 자, 영어를 어떻게 표현했었죠? 기억나시나요? 퀴즈입니다. 네, 여러분 복습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네, 이렇게 얘기했었죠. I have still got it. 기억나십니까? 네, 자, 반대 표현 하나 알아볼게요. 아, 난 한물 갔어. 아, 그때가 좋았지. 난 한물 갔어. 자, 이 표현 영어를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재밌어요. I'm over the hill. I'm over the hill. I'm over the hill. 자, 인생이 언덕이라면 네, 언덕 꼭대기에 우리가 탁 있어서 멋있게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내리막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over는 무엇뭇을 지나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요. 나 한물 갔어.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I'm over the hill. 그렇죠. 한 번 더. I'm over the hill. 네, 잘 따라해 주셨습니다. 근데 영어는 내가 아무리 한물 가도 언제든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말이죠. 겁을 먹고 되게 초조해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뭐 면접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막 고백을 하려고 할 때 아니면 첫 운전을 하게 될 때 아, 나 면허증 따스워.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일 때 굉장히 좀 초조하고 겁을 먹게 되죠. 자, 어떤 일에 갑자기 초조해지는 것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기억해 주세요. Get called fit. Get called fit. Fit이 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발이 추우면 어때요? 막 추워.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겁을 먹고 초조해하는 것을 이렇게 재미있게 영어로 표현해요. 그는 지금 초조해하고 있어. 이렇게 문장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Hey, he is getting called fi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야, 야, 야. 저 여자 초조해하는 것 좀 봐봐. Hey, look at the woman getting called fit. 이런 식으로. 진짜 추운 게 아니라 진짜 추운 것처럼 발을 동동 거려서 초조해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어떻게 한다고요? Get called fit. 그렇죠. 여러분, 외국인과 영어 하실 때 Don't get called fit. 네, 너무 초조해하거나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내뱉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항상 반말 없이 일하느냐, 공부하냐, 아니면 주부님들, 아이들 돌보느냐 굉장히 바쁘시죠? 자, 우리 파이팅하면서 힘을 내야 될 텐데 이 말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항상 이래. 나는 항상 이래. 뭐 떠오르시는 거 있으신가요? 뭐, I work always. 아니면 뭐, I work day and night.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이 표현도 오늘 기억을 해주세요. 재밌어요, 이것도? I work 24-7. I work 24-7. 이게 뭔 뜻이요? 여러분, 미드나 영화에 잘 나오는 표현인데 여기서 24는 24시간을 가리킵니다. 하루는 24시간이죠. 7은 일주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24-7은 always와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 한번 만들어볼까요? 더글라스는 항상 영어를 가르쳐요. 저 문장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더글라스 teaches English 24-7.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이거 한번 가볼까요? 저 매장은 항상 오픈을 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The store is open 24-7.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영어를 24-7 공부할 수 있을까요? 네.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파이팅!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상처가 되거나 아픔이 되는 말들을 듣곤 합니다. 그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나의 가슴, 혹은 여러분들의 가슴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이거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야, 넌 나의 가슴을 무너뜨렸어. 야, 넌 나에게 상처를 줬어.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Hey, you break my heart. 다 같이 시작. You break my heart. 넌 내 가슴을 망가뜨리는구나. 부숴뜨리는구나. 이런 의미죠. 직역을 하게 되면. 자, 그럼 문장 이것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아, 그녀는 참 나의 가슴을 무너뜨려. She breaks my heart.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뭐라고요? 영어 어렵다고 때려친다고요? 안 돼요. 자, 그러면 you break my heart. 여러분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don't break my heart. 예, 제 가슴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상처 주지 마세요. 끝까지 저와 함께 영어 공부합시다. 왕초보 영어 탈출해. 커스톱. 사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